오늘의 동화, 초원을 떠돌게 된 목동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에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 한쪽 옆에서는 중년의 목동이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아, 또 코가 빠졌군. 하루 종일 그가 하는 말이라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지루한 시간을 보내기에 뜨개질은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어요. 나처럼 뜨개질하는 목동이 또 있을까? 사실 그는 뜨개질하는 데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낮잠을 자거나 피리를 불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비해 얼마나 생산적이고 특이한가요? 더구나 그의 솜씨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는 특이한 무늬를 잘 구상했고 색깔 배색도 잘했습니다. 초원에서 나만큼 아름다운 무늬를 넣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는 점점 오만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판초를 한 장 짜기로 하였어요. 판초란 여러 가지 무늬와 색깔이 있는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천을 말합니다. 가운데는 길게 구멍을 찢어 그 속으로 목을 꿰는 것입니다. 그러면 긴천이 몸과 어깨를 앞뒤로 덮어 일종의 코트 구실을 하게 됩니다.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봐야지. 뜨개질 목동은 단단히 결심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화려한 무늬를 넣고 배색도 특이하게 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가정에는 점점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양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을 마칠 때까지는 한눈 팔지 말아야 해. 그는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오직 판초만 짤뿐이었어요. 여보,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아내가 이런 말을 해도 판초에 쓸 실만 고르고 울타리가 허물어졌어요. 하고 말해도 판초에 넣을 무늬만 고상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어서 오게. 그는 뜨개질해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겨우 인사만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혀를 차며 말했어요. 여보게 우리가 사는 데에는 뜨개질 말고도 여러 가지 일이 있네. 가족을 챙기고 친구를 만나는 일 등 말일세. 이번엔 주먹고 땅딸이가 잔치를 벌이기로 했으니 자네도 가세. 돈이 많은 친구니 아주 잘 차릴 걸세. 다들 가기로 했으니 자네도 같이 가세. 그때까지 이 판초가 끝나면 가겠네. 끝나려면 아직도 먼 것 같은데. 잔치는 사흘 뒤에 열리네. 그런데 판초는 아직 반도 완성하지 않은 터였습니다. 걱정 말게 그때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끝낼 테니까. 뜨개질 목동은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이 판초를 입고 나갈 테니 두고 보게. 자는 그 자만심이 문제야. 잔치가 사흘 앞인데 어떻게 그걸 다 짜겠나. 짜는지 못 짜는지 두고 보라니까. 뜨개질 목동은 새 판초를 입고 잔치에 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멋진 판초에 친구들이 무척 부러워할 것이었어요. 친구가 돌아가자 뜨개질 목동은 더욱 손을 빨리 놀렸습니다. 엉덩이 한 번 떼지 않고 눈길 한 번 돌리지 않았지요. 눈이 침침해지면 잠깐 감았다 뜨고 손가락이 뻣뻣해지면 한두 번 쥐었다 별뿐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목표는 사흘 안에 판초를 다 짜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사흘 안에 완성하겠다고 했으니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무늬가 비뚤비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색깔도 맞지 않았지요. 그러나 사흘 안에 완성하자면 그런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잔칫날 오후 마침내 판초가 완성되었습니다. 다 됐다. 뜨개질 목동은 서둘러 판초를 목에 꿰었습니다. 그러고는 마구깐에서 말을 꺼냈지요. 어딜 가세요? 아내가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가자는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는 오직 친구들에게 새 판초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럼 다녀오리다. 그는 대충 인사하고 잔칫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바람결에 판초가 휘날렸어요. 그는 한시라도 빨리 친구들에게 판초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의 판초는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되었습니다. 절반은 아름다웠지만 나머지 절반은 엉망이었어요. 무늬도 삐뚤빼뚤하고 여기저기 코도 빠져 있었습니다. 말은 바람처럼 달렸습니다. 발이 거의 땅에 닿지 않을 정도였어요. 비켜라. 내가 간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판초를 두르고 내가 간다. 뜨개질 복동은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로 짠 판초가 어깨 위에 있고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신나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큰 새가 덤벼들었어요. 말이 깜짝 놀라 앞다리를 번쩍 들었습니다. 순간 뜨개질 목동은 공중으로 휙 날아올랐습니다. 그러고는 쿵 떨어지며 그대로 정신을 잃었어요. 얼마쯤 지났을까요? 뜨개질 목동은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뜨개질 목동은 몸을 일으키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길고 날카로운 손들이 그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그는 비명을 지르며 손들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그러자 엄청나게 큰 주먹이 그의 얼굴을 세게 때렸습니다. 이어 무지막지한 팔이 몸을 죄기 시작했어요. 뜨개질 목동은 발버둥을 쳤습니다. 무거운 납덩이가 양쪽 어깨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납덩이가 아니라 판초였습니다. 판초는 바위보다 더 무거웠어요. 그는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 사방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넌 그 판초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을 굶게 했다. 넌 그 판초 때문에 양들도 돌보지 않았다. 넌 세상에서 가장 좋은 판초를 가졌다고 했지. 하지만 잘 봐라. 어린애라도 너보다 나은 판초를 만들겠다. 넌 거만하고 자랑이 심하고 우쭐댔지. 넌 잔칫집에 가기 위해 일을 서둘러 해치웠지. 그래 고작 이런 걸 짜기 위해 아내와 아이들과 친구들을 돌보지 않았나. 잘못했습니다. 뜨개질 목동은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용서받기엔 이미 늦었다. 이제부터 넌 영원히 초원을 떠돌게 될 것이다. 쉬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뜨개질 목동은 황량한 초원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몸은 판초에 눌린 채 그대로 있고 영혼만 떠돌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구두새 할머니의 수프 옛날 옛날에 꾀가 많아 꾀돌이라 불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꾀돌이가 식단 앞을 지날 때였어요. 세상에 살다 살다 그런 구두새 할머니는 정보네. 새삼쓸에 뭘 그러나 원래 그런 할머니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식사 대접도 안 하고 손님을 그냥 보내나. 자넨 그 집 개를 보면 모르겠나. 얼마나 굶겼던지 배가죽이 등에 붙었더라고. 그래도 닭들은 제법 살이 올랐던데. 닭들이야 나가서 벌레도 잡아먹고 풀도 뜯어먹으니 그렇지. 가만히 들어보니 농장 근처에 사는 욕심쟁이 할머니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할머니는 일하는 사람한텐 어떻게 할까? 일하는 사람들도 굶기면서 일을 시킬까? 지난번에 그 할머니네 지붕을 고쳐준 사람 있잖은가. 그 사람 말로는 수프도 숟가락으로 떠서 주더래. 몇 숟가락인지 일일이 세면서. 참 지독한 할머니군. 그 사람들에게 끌돌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할머니인 저 같은 아이한테는 절대 공짜로 먹을 걸 안 주겠네요? 당연하지. 손님도 굶겨보내는 판인데. 만약 준다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내가 그 할머니를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 할머니는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까워하는 사람이야. 저랑 내기하실래요? 그 할머니가 저한테 먹을 걸 주시면 아저씨들이 금화 한 입을 내시고 안 주시면 제가 금화 한 입을 낼게요. 좋아. 사람들이 환호상치듯 대답했습니다. 어떤가 한 잔씩 더 하는 게 술값은 나중에 저 녀석한테 받아서 주기로 하고 말이지. 사람들은 벌써 내기에 이긴 듯 술을 시키고 안주를 시켰습니다. 흥, 두고 보라지. 꾀돌이는 코웃음을 치곤 집에 가서 냄비와 화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구두새의 할머니 집 앞에 펼쳐놓았어요. 자자, 맛있는 수프를 끓입니다. 맛있는 수프요. 꾀돌이는 콧노리를 부르며 냄비에 물을 부었습니다. 수프를 끓인다고? 마침 밖에 나와 있던 고두새 할머니가 궁금한 표정으로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수프요. 꾀돌이는 할머니가 듣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곧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꾀돌이는 냄비 뚜껑을 열고 주머니에서 돌멩이를 꺼냈습니다. 자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수프요. 신기한 돌멩이로 끓인 수프요. 신기한 돌멩이란 말에 구두새 할머니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돌돌돌 맛있는 돌멩이. 꾀돌이는 양손으로 돌멩이를 부지런히 문질렀습니다. 돌돌돌 맛있는 돌멩이야. 수프를 끓이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수프를 끓이자. 그러더니 펄펄 끓는 물에 돌멩이를 퐁당 집어넣었습니다. 국자로 휘휘 저으며 노래를 부르고 화로에 입김을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돌멩이로 무슨 수프를 끓인다고 저 달리지? 구두새 할머니는 궁금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럴수록 꾀돌이도 더욱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장작을 뗐습니다. 젓가락으로 돌멩이를 꾹꾹 눌러보기도 하고 국물을 떠먹어 보기도 하였어요. 예, 도대체 뭘 끓이는 거니? 마침내 구두새 할머니가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꾀돌이는 속으로 됐다 싶었어요. 보시면 모르세요? 수프를 끓이는 거잖아요. 무슨 수프를 돌멩이로 끓여? 돌멩이 수프니까요. 돌멩이 수프? 그런 수프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실 거예요. 이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돌멩이니까요. 어디서 난 건데? 그건 말씀 못 드려요. 오래 걸리니? 아니요. 이제 조금만 더 끓이면 돼요. 진짜 먹을 수 있는 거니? 먹지 못하면 제가 왜 이러겠어요? 꾀돌이는 부채질을 하며 꼬박꼬박 대답했습니다. 이건 오래 끓일수록 맛이 나요. 돌멩이가 말랑말랑해질 때까지요. 그런데 다른 재료가 들어가면 더 맛있는데. 순간 구두새 할머니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무슨 재료? 소금이나 마늘 같은 거요. 토마토도 넣으면 좋고요. 그런 건 우리 집에 많은데 내가 가져올까? 그래 주실래요? 구두새 할머니는 재빨리 집으로 달려가 꾀돌이가 말한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꾀돌이는 그것을 냄비에 넣고 국자로 휘휘 저었어요. 이제 됐니? 예, 이제 조금만 더 끓이면 돼요. 참 돼지고기도 넣으면 좋은데. 돼지고기도 있다. 구두새 할머니는 다시 가서 돼지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꾀돌이는 그것도 넣었어요. 혹시 감자랑 국수도 있어요? 그것도 넣으면 좋은데. 잊고 말고. 구두새 할머니는 다시 달려가 감자와 국수를 가져왔습니다. 다 되면 나도 한 그릇 주겠니? 물론이죠. 음, 냄새가 아주 좋구나. 이제 돌멩이가 말랑말랑해졌니? 아직요? 그런데 소시지는 없어요. 소시지를 넣으면 훨씬 맛있는데. 걱정 말아라. 소시지도 있다. 구두새 할머니는 다시 가서 소시지를 가져왔습니다. 꾀돌이는 그것을 넣고 마지막으로 한 소금 더 끓였어요. 이제 다 됐습니다. 마침내 꾀돌이가 화루에 불을 껐습니다. 맛있겠구나. 진하게 퍼지는 냄새에 구두새 할머니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자, 할머니 먼저 드세요. 꾀돌이는 구두새 할머니에게 펄펄 끓는 수프를 한 그릇 떠주었습니다. 돌멩이는 안 주냐? 구두새 할머니가 숟가락으로 돌멩이를 찾았습니다. 아, 이거요? 꾀돌이가 냄비 속에서 돌멩이를 건져냈습니다. 이건 못 먹어요. 맛이 다 우러났거든요. 그러고는 멀리 던져버렸답니다. 이렇게 해서 꾀돌이는 결국 할머니에게 수프를 얻어먹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호랑이의 소원으로 지은 절 신라 사람들은 해마다 2월이 되면 보름날까지 흥윤사라는 절 앞마당에 있는 탑 주위를 돌며 탑돌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원이 꼭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상황 때의 일이에요. 김연이라는 화랑이 2월 어느 날 밤 남몰래 흥윤사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밤이 깊어 탑돌이를 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집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김연은 평생 함께 살아갈 아내를 얻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달림은 구름 속으로 숨었다 나왔다 하며 탑을 더 신비롭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면 남지 않은 사람들은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하고 탑을 돌며 저마다 소원을 빌고 있었습니다. 김연도 얼른 그런 사람들 사이로 끼어들었지요. 한참 동안 탑돌이를 하고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주위에는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소원빌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가씨가 김연의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아직도 한 사람이 남아 있구나. 김연은 자기 혼자 남은 것 같아 조금은 쓸쓸한 느낌이었는데 그 사람을 보고 괜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몇 번 더 돌며 소원을 빌고 돌아가야지. 김연도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그때 다시 그 아가씨가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 아가씨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두 손을 모아 가슴에 붙이고 고개를 조금 숙인 채 탑돌이를 하는 아가씨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달빛이 그 아가씨의 어깨와 머리에 살포시 내려앉고 있었지요. 김연은 그만 아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내가 그토록 바라던 아내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가씨는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열심히 걸음을 옮겨 놓을 뿐이었습니다. 김연도 질세라 아가씨의 뒤를 따라 탑돌이를 계속했습니다. 하늘이 내 소원을 들어주어 저 사람을 이곳으로 보낸 것은 아닐까. 김연은 탑을 돌면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지요. 얼마나 돌았을까요? 아가씨는 지쳤는지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탑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김연은 그 기회를 놓칠세라 얼른 아가씨에게 다가갔어요. 마침 달이 고름을 벗어나 환하게 절 마당을 비추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여인은 이제 가슴을 넘겼을까 말까 한 나이에 아리따운 아가씨였습니다. 무슨 소원을 비셨어요? 김연이 아가씨 곁으로 다가가 묻자 아가씨는 그저 빙글에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김연은 자신도 모르게 이런저런 얘기를 아가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가씨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식힌 것입니다. 자신이 화랑이라는 것과 집안 이야기, 아내를 얻게 해달라고 빌었다는 이야기도 다 털어놓았습니다. 아가씨는 다소곳이 김연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때때로 입가에 잔잔한 웃음을 짓기도 했지요. 그러는 사이 밤이 아주 깊어졌습니다. 아가씨는 김연을 바라보며 아쉬운 듯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요. 오늘 만남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아가씨도 김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듯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연은 아가씨와 헤어지기 싫었지만 그렇다고 무탁되고 붙잡아둘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김연은 아가씨를 그냥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어렵사리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었어요. 안 돼요. 저는 다시 도련님과 만날 수 없는 처지랍니다. 왜요? 무슨 이유로 만날 수 없나요? 김연은 아가씨의 갑작스러운 말에 놀라 물었습니다. 더는 묻지 마세요. 아가씨는 곤란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연은 그냥 이대로 헤어지면 정말 두 번 다시 아가씨와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럼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아가씨를 바래다 주면서 집도 알아두고 다시 만날 약속도 해보자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씨는 손을 내세웠어요. 아니에요. 저 혼자 갈 수 있습니다. 밤도 늦었는데 어떻게 혼자 가시겠어요? 제가 집 앞까지만 바래다 드릴게요. 김연이 하도 사정을 하자 아가씨는 마지못해 겨우 허락을 했습니다. 그냥 집 근처까지만 바래다 주시고 바로 돌아가세요. 김연은 얼른 앞장을 섰어요. 아가씨의 집은 고개를 몇 개 넘어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함께 온 사람은 누구냐? 집 가까이 이르자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의 어머니였어요. 아가씨는 깐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탑돌이를 같이 하신 도련님입니다. 아가씨는 어머니께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연은 고개를 숙여 아가씨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했지요. 김연의 인사를 받고 난 어머니는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일을 저질렀구나. 내 오빠들이 오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 말을 들은 아가씨의 얼굴도 흙빛이 되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김연만 어리둥절에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쿵쿵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급해진 어머니가 방문을 열며 김연에게 말했어요. 우선 타락에라도 숨게. 어서요 도련님. 아가씨도 김연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얼결에 김연은 타락에 숨게 되었어요. 잠시 후 쿵쿵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세 마리의 호랑이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중 가장 커다란 호랑이가 코를 킁킁거리며 으르렁대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냄새냐. 집 안에서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러자 다른 두 호랑이도 코를 벌름거리며 말했습니다. 맞아. 사람 냄새야. 오래간만에 배를 채우게 생겼군. 새 호랑이의 말에 아가씨와 어머니는 다락문을 가로막고 손을 내자웠습니다. 오빠들도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배가 고파 헛소리를 하는구나. 그러나 호랑이들은 더욱 코를 벌름거리며 사람을 찾아 어셀렁거렸습니다. 정말 사람 냄새야. 아, 배고파. 그때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치더니 산골자기가 떠나갈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이놈들, 내 너희들이 하는 짓을 쭉 지켜보았다. 그동안 온갖 못된 짓을 일삼더니 이제는 사람까지 잡아먹으려 하느냐. 내 너희들을 죽여 다시는 나쁜 짓을 못하게 하겠다. 그 말에 호랑이들은 꼬리를 내리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오빠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오빠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겠어요. 안 된다. 저 새 호랑이는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 없애야 한다. 하늘에서 아까보다 더 우렁우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가씨는 얼른 마당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하느님, 제발 제 오빠들을 살려 주세요. 오빠들의 죄값은 제가 치르겠습니다. 오빠들이 못된 짓을 저질렀지만 제 어머니에게는 소중한 자식이랍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노여움이 풀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못된 오빠에게 어떻게 이토록 마음 쉬고 온 동생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네네놈들 동생의 마음을 너 옆이 여겨 대신 죄값을 지르게 하겠다. 너희 셋은 깊은 산 속에 들어가 그동안의 일을 뉘우치고 오너라. 호랑이들은 그 말이 끝나자마자 꽁지가 빠져라 뒷산으로 달아났습니다. 호랑이들이 사라지자 아가씨는 비로소 방으로 들어와 김현에게 말했습니다. 놀라셨지요? 지금 보신 대로 저는 원래 호랑이랍니다. 아까 새 호랑이는 저의 오빠들이고요. 그동안 제 오빠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온갖 못된 짓을 저질러 하늘의 미움을 샀답니다. 이제 제가 오빠들을 대신해서 하늘의 벌을 받기로 했으니 이승에서 제 목숨은 끝이 났습니다. 아가씨의 말에 김현은 놀랍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김현은 갑자기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빌며 외쳤습니다. 하느님 이 아가씨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가씨의 벌을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우렁찬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허 두 사람의 사랑이 놀랍구나. 못된 오빠들은 산으로 들어갔으니 노이가 죽은 줄로만 할 게다. 내가 둘 다 살려주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감사합니다. 아가씨와 김현은 여러 번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그 후로 아가씨와 김현은 어머니를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호랑이 오빠들은 다시 벌을 받을까 무서워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욕심쟁이 영감과 고라니 산 옛날 옛날에 욕심쟁이 영감이 살았습니다. 욕심쟁이 영감은 고라니 산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어느 계곡에 연어가 많은지 어느 숲풀에 고라니가 많이 다니는지도 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산에 한 번 갔다 오면 연어든 고라니든 한두 마리씩은 꼭 잡아왔습니다. 그것을 조개 껍질을 받고 이 옷에 팔았는데 욕심쟁이 영감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조개 껍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쌓아놓기만 하고 쓰긴 언제 쓸 거예요? 괴짝에 잔뜩 쌓인 조개 껍질을 보고 할머니가 잔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욕심쟁이 영감에게는 아직 흡족한 양이 아니었어요. 마을에 축제가 벌어지는 날에도 욕심쟁이 영감은 고라니 사냥을 다섰습니다. 이런 날엔 좀 쉬시구려 할머니가 말렸지만 못 들은 채 망태를 챙겨 나왔어요. 그런데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고라니 사냥을 그만두면 조개 껍질이 붙여있는 곳을 가르쳐주지 반대편 골짜기에서 메아리처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개 껍질만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만두지 욕심쟁이 영감은 소리나는 쪽을 향해 크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메아리가 귀에 대고 무어라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알지야라 설명을 들으며 욕심쟁이 영감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욕심쟁이 영감은 곧바로 메아리가 일러준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집에 가서 먹을 것이라도 챙겨올까 싶었지만 마음이 급해서 안될 것 같았습니다. 정 배가 고프면 연어나 잡아먹지 마침 계곡물에 연어가 지쳐낼 때였습니다. 망태의 마도 몇 볼이 있었습니다. 메아리가 가르쳐준 곳은 고라니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였습니다. 1년 내내 논으로 덮여 있고 가운데에는 시커먼 물이 고여있는 곳이었어요. 욕심쟁이 영감은 밤새도록 걸어 새벽역쯤 그곳에 닿았습니다. 동쪽 바위 위에 있는 돌비석 밑이라고 했지. 그런데 돌비석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였습니다. 욕심쟁이 영감은 연어처럼 생긴 첫 번째 비석을 지나쳤습니다. 이건 아닐 것 같고 두 번째 비석도 지나쳤습니다. 이건 맞뿌리처럼 생겼군. 그러다 고라니처럼 생긴 세 번째 비석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고라니산이 일러준 비석이니까 고라니처럼 생긴 거겠지. 욕심쟁이 영감은 망태에서 삽을 꺼내 비석 밑에 푹 박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푸우우 갑자기 물 뿜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엄청나게 큰 소다리 서 있었습니다. 연못을 지키는 녀석인 모양이군. 욕심생이 영감은 상관하지 않고 두 번째 삽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수달이 꼬리로 바닥을 탁탁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연못에서 수달들이 올라왔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모두 열두 마리였습니다. 푸우우우 우두머리 수달이 물 뿜는 소리를 내더니 비석 위로 폴짝 뛰어올랐습니다. 나머지 수달들은 천천히 욕심쟁이 영감 주위를 돌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놈들이군. 욕심쟁이 영감은 부지런히 눈을 팠습니다. 한참 파다 보니 허리가 몹시 아팠어요. 욕심쟁이 영감은 잠깐 쉴 요량으로 삽을 꽂아 놓았습니다. 그러자 우두머리 수달이 꼬리로 욕심쟁이 영감에 어깨를 찰싹 때렸습니다. 나머지 수달들도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안되겠다. 욕심쟁이 영감은 다시 삽을 잡았습니다. 허리가 부러질 듯 아팠지만 수달들의 공격이 무서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삽이 뚝 부러졌습니다. 이거 어째? 하는데 우두머리 수달이 재빨리 내려와 망태에서 새 삽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부러진 삽을 가져다 나머지 수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상한 녀석들이군. 욕심쟁이 영감은 새 삽으로 다시 눈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눈을 다 파내자 편편한 바위가 드러났습니다. 바위 밑에는 비늘 같은 돌들이 있었습니다. 그 돌들 밑에 커다란 구멍이 있었는데 안에는 조개껍질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대체 얼마냐? 욕심쟁이 영감은 구멍에 손을 넣어 조개껍질을 꺼냈습니다. 조개껍질은 흠집 하나 없는 매끈한 것으로 모두 고라니 힘줄에 꿰어져 있었어요. 욕심쟁이 영감은 우선 네 꾀미를 허리에 두르고 양쪽 어깨에 세 꾀미씩 여섯 꾀미를 둘렀습니다. 그런 다음 양손에 다섯 꾀미씩 들고 서둘러 내려갈 차비를 하였습니다. 수달들이 풍덩풍덩 연못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순간 연못 한가운데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회오리 바람은 곧장 욕심쟁이 영감을 향해 달려들더니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쳤어요. 욕심쟁이 영감은 앞으로 쿵 쓰러졌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아차 내가 재물을 안 바쳤구나. 욕심쟁이 영감은 회오리 바람을 향해 조개껍질 다섯 꾀미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잠시 잠잠해졌어요. 욕심쟁이 영감은 재빨리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람은 다시 세력을 키워 공격해왔고 욕심쟁이 영감은 다시 다섯 꾀미를 던졌습니다. 바람이 다시 잠잠해졌어요. 욕심쟁이 영감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어지는 공격에 욕심쟁이 영감은 계속 꾀미를 던졌습니다. 마침내 욕심쟁이 영감은 마지막 꾀미를 던지게 되었어요. 그러고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쯤 잤을까요? 눈을 파고드는 햇살이 너무 아파 욕심쟁이 영감은 눈을 떴습니다. 도대체 내가 얼마나 잔 거야? 욕심쟁이 영감은 한결 가뿐해진 몸으로 망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망태는 간 곳이 없고 맞불이가 지천으로 널려 있었어요. 배가 고픈데 잘 됐군. 욕심쟁이 영감은 불을 지펴 마 뿌리를 익혔습니다. 마가 익는 동안 욕심쟁이 영감은 몸 여기저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그렇게 뒹굴었으니 다친 곳이 많을 거야. 그러나 뜻밖에도 팔다리 모두 멀쩡했습니다. 얼굴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신 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상하군. 욕심쟁이 영감은 가만히 연못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웬일인지 마음이 고요했어요. 이제 조개껍질 따위는 조금도 아쉽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와 마을 사람들이 몹시 그리웠지요. 걱정할 텐데 얼른 가봐야겠군. 욕심쟁이 영감은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있던 길이 없어지고 없던 길이 생겨났습니다. 멀쩡하던 나무들이 쓰러져 있기도 했어요. 간밤에 태풍에 쓰러진 건가? 그러나 둥치에 이끼가 끼고 뿌리가 썩어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하군. 이상한 일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 내려와 보니 욕심쟁이 영감의 오두막은 간데 없고 대신 그 자리에 커다란 집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호호백발 할머니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아내와 많이 닮은 할머니였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마누라 아닌가 욕심쟁이 영감이 할머니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쟁이 영감이 산 위에서 자는 동안 산 밑에서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는 욕심쟁이 영감이 모아놓은 조개껍질로 마을 사람들도 도와주고 새 집도 지었다고 했습니다. 잘했어 참 잘했어 욕심쟁이 영감은 연신 할머니를 칭찬했습니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고라니 산에서 하룻밤 자는 동안 욕심쟁이 영감의 마음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동안 얼굴이 찌그러진 처녀 작고 아름다운 마을에 화사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쩜 저렇게 화사할 수가 있을까 저 화사한 처녀 때문에 마을 전체가 화사해진다니까요. 사람들은 우울하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화사한 처녀를 보고 마음을 달랬습니다. 화사한 처녀 바로 옆집에는 찌그러진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항상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인상을 잔뜩 쓰고 다니는 처녀였습니다. 아휴 저 표정 좀 봐 처녀가 왜 저러고 다닐까 난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저 처녀만 보면 기분이 나빠져 사람들은 일부러 찌그러진 처녀를 피해 다녔습니다. 어느날 찌그러진 처녀가 화사한 처녀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친척들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이 얼굴로 가자니 너무 부끄러워 갔다 올 동안만 얼굴을 빌려줄 수 있겠니? 그러렴 친척들을 만나러 간다는데 빌려줘야지 화사한 처녀는 선뜻 얼굴을 빌려주었습니다. 고마워 잘 쓰고 돌려줄게 찌그러진 처녀는 화사한 얼굴을 받아 써보았습니다. 순간 찌그러졌던 얼굴이 봄 햇살처럼 화사하게 빛났습니다. 그렇게 당시에는 물건을 빌리듯 얼굴도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찌그러진 처녀는 발걸음도 가볍게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세상에 저런 미인이 있었다니 저렇게 아름다운 처녀가 어디서 나타났지? 여행하는 내내 찌그러진 처녀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칭찬에 찌그러진 처녀는 우쭐하였지요. 친척이 사는 마을에 들어섰을 때에도 칭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와 대단한 미인이 나타났다. 하늘에서 선녀가 나타났어. 그 소리에 추장까지 달려 나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기에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그러던 추장이 직접 처녀를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저 처녀는 누구냐? 친척을 보러 먼 곳에서 온 처녀랍니다. 그렇다면 내 저 처녀를 아내로 삼아 우리 마을에 살게 해야겠다. 추장은 당장 찌그러진 처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내가 추장의 아내가 되다니 이런 영광이 어디 있을까? 찌그러진 처녀는 꿈만 같았습니다. 추장은 온갖 선물을 남겨주고 사람들은 여왕처럼 우러러보니 찌그러진 처녀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사한 처녀와 했던 약속을 뱅개치고 추장과 결혼해 그 마을에 눌러 살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화사한 처녀는 찌그러진 처녀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올 때가 지났는데 웬일일까? 화사한 처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제 화사한 처녀는 함부로 다닐 수도 없었어요. 어쩌다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흉해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런 얼굴로 돌아다니다니 참 뻔뻔스럽군. 정말 보기 싫은 얼굴이야. 그럴수록 화사한 처녀는 더욱 찌그러진 처녀가 기다려졌습니다. 흠 백낙을 기다려 보라지. 돌려줄 마음이 있었다면 벌써 와서 돌려주었지.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을까. 이건 분명히 떼먹은 거라고. 맞아. 평생 찌그러진 얼굴로 다니다. 화사한 얼굴로 다니게 되었는데 얼마나 좋겠어. 절대 스스로 돌려주진 않아. 사람들 말에 화사한 처녀는 아차 싶었습니다. 직접 찌그러진 얼굴이 되어 보니 자기라도 그럴 것 같았습니다. 안 되겠어. 마냥 기다리고만 있다간 영영 내 얼굴을 찾지 못하겠어. 화사한 처녀는 직접 찌그러진 처녀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그날부터 화사한 처녀는 찌그러진 처녀를 수소문하고 다녔어요. 혹시 이러이러한 처녀를 못 보셨나요? 글쎄요. 본 적이 없는데요. 어디로 숨었는지 찌그러진 처녀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1년쯤 지나자 화사한 처녀는 그만 포기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마을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저런 얼굴로 어딜 돌아다니는 거야. 잔뜩 찌그러진 얼굴이 꿈에 나타날까 무섭군. 저 얼굴에 비하면 우리 추장님 부인은 얼마나 아름다워. 난 그분만 보면 마음까지 화사해져. 순간 화사한 처녀의 귀가 번쩍 트였습니다. 지금 화사하다고 하셨나요? 그렇소. 얼마나 화사한지 그분이 집 밖으로 나오면 마을 전체가 화사해진다오. 사람들이 자랑스레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언제부터 추장의 부인이 되셨나요? 1년쯤 되었다오. 원래 이 마을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친척을 만나러 우리 마을에 왔다가 추장님 눈에 든 거요. 더 이상 물을 것도 없었습니다. 화사한 처녀는 당장 추장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추장님 부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분에게 받을 게 있습니다.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찌그러진 처녀는 기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여길 어떻게 알고 왔지? 찌그러진 처녀는 집 안 깊숙이 숨었습니다. 화사한 처녀를 볼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아니 그보다는 얼굴을 돌려주기가 싫었습니다. 제발 부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돌려받을 게 있다니까요. 화사한 처녀는 하인을 붙들고 계속 사정했습니다. 그런데 추장이 외출했다 돌아와 그 광경을 보았어요. 저토록 흉측한 얼굴로 내 집 앞을 널정거리다니 당장 쫓아내지 못하겠느냐.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부인께 받을 게 있다고 하면서요. 받을 게 있더니 제 얼굴입니다. 하인 대신 화사한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얼굴? 예, 부인은 저와 같은 마을에 살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1년 전에 제 얼굴을 빌려갔습니다. 친척을 만나러 가는데 자기 얼굴로는 너무 부끄러워서 갈 수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아서 제가 직접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럼 내 얼굴을 빌려간 그 친구가 지금 내 아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최장은 하인을 시켜 찌그러진 처녀를 불러냈습니다. 잠시 후 찌그러진 처녀가 고개를 숙인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안해. 곧 돌려주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됐어. 그러고는 얼굴을 벗어 화사한 처녀에게 주었습니다. 화사한 처녀는 그것을 쓰고 본래의 얼굴을 되찾았습니다. 찌그러진 처녀는 다시 찌그러진 얼굴이 되었고요. 아니, 그게 본래 당신 얼굴이란 말이요. 아내의 본래 모습에 최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찌그러진 처녀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찌그러진 얼굴보다 잘못을 들킨 것이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얼굴만 보고 결혼했다가 내가 큰 코 다쳤군. 화사한 얼굴 속에 감추어진 찌그러진 마음은 전혀 보지 못했으니 이제 와서 누굴 원망하겠는가. 조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 엄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얼굴을 빌려주지도 빌리지도 말도록 하라. 조장은 그것을 법으로 정해 널리 공포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기 얼굴 외에는 남의 얼굴을 쓰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안 선비 뱃속에 들어간 고렁이 아주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너무 더워서 나뭇잎이나 풀들도 지쳐 숙충 늘어졌습니다. 논밭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그늘을 찾아 한숨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 더워. 너무 더워서 움직이는 것도 귀찮네. 개울가 커다란 바위 위에 앉은 선비는 옷자락을 펄럭여 바람을 냈습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바람이 잠시 가슴을 스치고 지나갈 뿐 여전히 시원한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더운데 재면이고 뭐고 알게 뭐야. 선비는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먼저 등에 메고 있던 활과 화살통을 내려놓았습니다. 바위 곁을 흘러가는 물에 들어가 더위를 식힐 생각이었지요. 선비는 묵과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활 쏘는 연습을 하러 들로 나왔다가 너무 더워 늘 자기가 쉬는 개울가 바위로 온 것이지요. 저고리를 벗어서 바위 옆에 소나무에 걸려던 선비는 멈칫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나무 위에서 요란한 새소리가 났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들고 나무 위를 쳐다보았어요. 나무 위에서는 황새가 마구 날갯짓을 하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저 새들이 왜 난리지?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나? 선비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무 위를 쳐다보다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저, 저런 못된 놈을 봤나? 나뭇가지 꼭대기에 있는 황새 둥지에서 새끼들이 목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래에서 커다란 고렁이가 새금새금 둥지를 향해 올라가고 있었어요. 어미 황새는 그런 고렁이를 쫓느라 날갯짓을 하고 소리를 지른 것이었답니다. 아무리 생각이 없는 짐승이라도 남의 새끼를 잡아먹는 것은 용서할 수 없어. 선비는 얼른 바위 위에 놓아둔 활과 화살을 집어들었지요. 그리고 고렁이를 향해 화살을 겨냥했습니다. 고렁이가 혀를 날름거리며 입을 벌려 막 새끼 황새들을 잡아먹으려 하고 있었어요. 선비는 힘껏 활시위를 당겼지요. 활시위를 떠난 화살은 힘차게 날아갔습니다. 화살은 정확하게 고렁이의 머리를 꿰뚫었지요. 고렁이는 긴 몸뚱이를 맥없이 축 늘어뜨리고 떨어졌습니다. 에이 못된 놈. 선비는 바위 위에 떨어져 죽은 고렁이를 화살로 걷어 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고렁이가 땅 기운을 받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선비가 주섬주섬 옷가지를 챙겨입고 떠나려 하는데 황새들이 고맙다는 듯 선비의 머리 위를 빙빙 돌았어요. 구렁이 잡느라 더위가 싹 가셔버렸네. 선비는 옷자락을 휘휘 털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비가 막 사랑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으려 할 때였어요. 대문 밖에서 장사꾼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어 사세요. 맛 좋은 장어 싸게 팝니다. 그 말을 듣자 선비는 갑자기 장어가 먹고 싶었습니다. 양념을 해서 화룻불에 노릇노릇하게 구운 장어를 생각하자 입안에 군침이 돌았지요.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선비는 소리를 질러 부엉니를 보는 하인을 불렀습니다. 부르셨어요 나으리? 너 얼른 가서 저 장어를 좀 사오너라. 오늘따라 장어구이가 먹고 싶구나.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선비의 밥상에는 갓 구운 장어가 놓였습니다. 선비는 입맛이 당기는지 장어를 실컷 먹었어요. 비싼 장어라서 조금밖에 사지 못해 선비가 남기면 다른 식구들이 먹을 작정이었지요. 그런데 선비가 혼자 다 먹어버리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은 맛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녁을 너무 먹은 탓인지 선비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선비가 자던 사랑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온 집안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선비의 식구들과 하인들이 잠에서 깨어나 사랑방으로 몰려들었지요. 아니 저 식은땀 좀 봐.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모두들 선비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비는 이불 위를 대굴대굴 굴렀어요. 온몸은 땀으로 푹 젖어 있었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하인은 의원을 부르러 어두운 길을 내달렸고 선비의 아내는 쉬지 않고 손발을 주무르고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의원은 손목을 잡고 진맥을 했지요. 한동안 눈을 감고 맥박을 재던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병인지 도대체 알 수 없군요. 체한 것 같기도 한데 자세히 보면 그것도 아니고. 그럼 낫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선비의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글쎄요. 의원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저 마지못해 선비의 손과 발에 침을 몇 대 놓은 뒤 가버렸지요. 어느새 먼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밤새도록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방 안을 굴러다녔어요. 이제 선비는 기진맥진에서 움직일 힘도 없었습니다. 고통이 조금 가라앉자 선비는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소. 마지막으로 내가 늘 쉬던 개울가 바위로 데려다 주시오. 하인이 선비를 얻고 개울가로 갔습니다. 가족들도 그 뒤를 따랐지요. 하인은 선비를 바위 위에 눕혔습니다. 선비는 마음이 답답할 때면 찾아와 쉬던 개울가 바위 위에서 숨을 몰아쉬었어요. 가슴이 조금 시원해지는 듯 했습니다. 한동안 개울물 소리를 듣던 선비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 위로 치솟은 소나무가 보였어요. 그 소나무 위를 황새들이 날고 있었습니다. 황새야, 어제 내가 구해준 새끼들은 잘 자라고 있니?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부디 새끼들을 잘 기르렴. 선비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을 날던 황새 한 마리가 선비에게 날아들었어요. 황새는 다짜고짜 선비의 가슴길을 향해 달려들던 부리로 옷고름을 물어당겼습니다. 선비의 저고리가 풀어 헤쳐지고 가슴이 환하게 드러났지요. 아니, 저놈의 황새가 무슨 짓이야? 곁에 있던 가족들과 하인들이 황새를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황새는 잠시 사람들을 피해 하늘로 날아오르더니 다시 선비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황새들도 여러 마리 한꺼번에 날아들었지요.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황새가 너무 많아 막아낼 수가 없었거든요. 황새들은 선비의 가슴 이곳저곳을 부리로 쪼아댔습니다. 선비는 소리를 질렀어요. 황새들이 쪼아댈 때마다 선비의 온몸엔 발긋발긋한 자국이 생겼습니다. 그 자국은 홍역을 날른 사람 얼굴에 피어나는 열 꽃 같았지요. 얼마 동안 선비의 가슴을 쪼아대던 황새들이 모두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선비에게 달려들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사람들은 소나무 주위를 날고 있는 황새들에게 주먹질을 해댔습니다. 시원하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구나. 사람들의 걱정과 달리 선비는 기지개를 켜며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손발에도 따스한 피가 돌기 시작했어요. 누워있던 선비가 잠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며 입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똥이 마렸구나. 엉덩이 깨가 뻐근해오더니 뱃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요. 선비는 개울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비가 돌아올 때까지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황새를 바라보다가 선비가 사라진 숲속을 바라보다가 했습니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제 다 나았다. 선비가 기운을 차린 소리를 하며 숲에서 나왔어요. 거참 이상하네. 그렇게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더니 이게 무슨 일이람. 하인 중에 한 명이 궁금한 듯 선비가 똥을 싼 숲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놀란 얼굴로 뛰어나왔어요. 나으리! 무슨 일이냐. 기운을 차린 선비가 하인에게 물었지요. 나으리께서 보신 똥이요. 똥이 왜? 글쎄 그 속에 구렁이 새끼들이 득실득실한데요. 그놈들이 모두 눈알을 무엇인가 쪼여 죽어 있었어요. 놀란 선비는 숲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정말 똥 속에 손가락만한 구렁이 새끼들이 여러 마리 죽어 있었는데 모두 눈이 멀어 있었어요. 아, 저 황새들이 은혜를 갚느라고 내 몸을 쪼아 구렁이를 죽였구나. 그렇다면 어제 내가 먹은 장어는 장어가 아니라 구렁이 고기였단 말인가. 선비는 고마운 마음에 황새를 쳐다보았습니다. 황새들도 그런 선비의 마음을 아는지 기쁜 소리를 내며 선비 주변을 날아다녔습니다. 황새 덕분에 목숨을 구한 선비는 그 뒤부터 늘 황새의 보금자리가 있는 개울가 바위에서 활을 쏘고 칼을 다루는 연습을 했습니다. 몇 년 뒤에 몇 년 뒤에 선비는 무과 시험에 급제를 했습니다. 선비는 기뻐하며 황새들을 찾아가 자신의 장원급제를 날렸어요. 황새들도 기쁜지 선비의 머리 위를 신나게 날아다녔습니다. 선비는 그 뒤로 벼슬이 높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늘 황새의 은혜를 생각해서 개울가 바위를 찾는 일을 잊지 않았답니다. 오늘의 동안 주먹질을 하고 벼슬이 된 사람 시골 선비 김생원은 벼슬을 하려고 3년 동안이나 대감집을 드나들며 논밭을 팔아다가 돈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대감이 덜컥 병이 나고 말았어요. 만약 대감이 이대로 죽어버리면 여태까지 바친 돈은 흔적도 없이 날아갈 판입니다. 김생원은 대대로 물려받은 논밭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살고 있는 집까지 빚으로 넘어갈 판이라 당장 벼슬을 못하면 흥분의 집으로 밥 얻으러 가게 생겼습니다. 대감집 사랑방에는 김생원과 사정이 똑같은 사람들이 연아문명이나 몰려 있습니다. 대감이 병이 나자 대감 식구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애가 달아 모두 눈 오는 날 들쥐들처럼 꾀재재한 꼴로 화루가에 웅성 그리고 앉아 대감 병세에만 귀를 쫑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이 병원이 어떠하십니까? 김생원이 청지기를 붙잡고 묻습니다. 아무래도 회복하기는 들린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미음도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김생원은 숨을 씩은거리며 사랑방으로 갔습니다. 대감 나리께서 오늘 아침에는 미음도 못 넘겼다고 합니다. 만약에 대감이 딸깍 숨을 거두는 날에는 우리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벼슬을 난주려면 처음부터 돈을 받지 말아야지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 돈만 널름널름받아 먹고 지금까지 아무 대책도 없으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오. 우리들이 모두 대감한테 몰려가서 따집시다. 성질이 오질보질한 김생원이 주먹을 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금방 숨이 넘어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따진단 말이오. 숨이 넘어가니까 따져야지요. 저러다가 딸깍 숨이 넘어가면 우리는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벼슬자리를 주든지 돈을 돌려주든지 양당 간의 결단을 내라고 대들어야 합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오. 끙끙 앓는 대감한테 그렇게 대들면 대감 아들 놈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소? 김생원은 제 성미를 이기지 못하고 주먹으로 방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동안 갖다 바친 돈도 돈이지만 이 집 식구들이라면 위아래를 가릴 것 없이 부엉대기 종한테까지 굽실거린 것을 생각하면 정말 미칠 노릇이었어요. 나는 저 도정놈을 가만둘 수가 없소. 마침내 김생원은 분을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서는 마당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듣던 대로 대감은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회복하기는 틀린 것 같았지요. 마침 대감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감날이 이러다가 대감님께서 돌아가시면 저는 어쩌란 말씀입니까? 시골 우리 집 식구들은 모두 굶어 죽을 판입니다. 벼슬을 주시든지 돈을 돌려주시든지 양당 간의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김생원은 대감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감이 멀건 눈으로 김생원을 바라봤지요.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큰 소리를 치는고 대감은 가래를 끓이며 입을 달싹 거립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모기 소리여서 살아나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이 도적놈아 그럼 남의 돈을 처먹고 이렇게 죽어버리면 나는 어쩌란 말이냐 김생원은 대감 멱살을 거머쥐고 머리통을 방바닥에다 쿵쿵 찌었습니다. 대감은 호령이랍시고 소리를 질렀지만 겨우 입술만 들썩거릴 뿐 말이 제대로 되어 나오지 않았어요. 김생원은 주먹으로 대감 볼다구니를 퍽퍽 쥐어박아 버렸습니다. 여태 참고 있던 우라가 터지자 대감을 때려서라도 성을 풀어야 할 것 같았어요. 대감 고개가 옆으로 힘없이 돌아갑니다. 어라 내가 너무 세게 때렸나 김생원은 대감 몸뚱이를 흔들었습니다. 대감이 맥을 놓은 것 같았어요. 코에다 귀를 대보았습니다. 김생원은 화들짝 놀라 다른 쪽 귀를 대보았지요. 이 작자가 정말 죽어버린 것 같네. 송장치고 살인낸다더니 내가 지금 그 꼴이 되는 거 아니야? 김생원은 혼자 안절부절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아이고 아이고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느닷없는 울음소리가 터지자 대감 아들들과 식구들이 뛰어듭니다. 김생원은 더 큰 소리로 울며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요? 죽어버린 줄 알았던 대감이 고개를 돌리며 머라 입술을 들썩입니다. 대감은 손가락으로 김생원을 가리키며 머라 우물거렸어요. 저 녀석이 자기를 때렸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생원은 식구들이 대감 말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대감 아들들이 김생원한테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버님 금방 뭐라 하셨습니까? 조용히 좀 해보시오. 아버님! 대감 큰 아들이 대감 입에다 귀를 바짝 대고 물었습니다. 대감은 저 저 하며 김생원을 가리켰어요. 김생원은 얼굴이 새파래 졌어요. 대감은 저저 소리만 하다가 고개가 핑글 옆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식들이 울음을 터뜨렸지요. 김생원도 그들보다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큰 아들이 울음을 멈추고 김생원을 봤습니다. 아버님께서 당신한테 손가락질을 하시는 게 특별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셨는지 짐작 가는 일이 없습니까? 짐작이 아니라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저렇게 인자하신 분은 처음 봤습니다. 김생원은 말을 하다 말고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여보시오. 그만 울고 아까 우리 아버님께서 뭐라 하셨는지 그 말이나 해보시오. 식구들이 고함을 질렀지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감님께서는 아까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한테 여태 벼슬을 주지 못해 미안하기 짝이 없다. 내가 자식들한테 유언을 하여 벼슬을 주도록 할 것이니 염렴하라. 인자하신 대감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이다. 아까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하신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김생원은 아이고 소리를 더 크게 지르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버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이었구려. 알겠습니다. 대감 아들들은 김생원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김생원은 더 큰 소리로 다시 통곡을 했답니다. 통곡 소리는 집안이 떠나갈 듯 우렁차게 들렸습니다. 옛날 옛날에 호랑이와 토끼와 두꺼비 세 녀석이 강뚝 아래 잔디밭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뚝길로 여자가 조그만 바구니를 이고 갔어요. 저 여자가 이고 가는 저 바구니 속에 무엇이 들었겠느냐? 호랑이가 물었습니다. 대바구니가 예쁘고 깨끗한 게 떡이며 전야며 맛있는 음식이 들어 있을 것 같다. 두꺼비가 말했습니다. 호랑이 내가 가서 빼앗아와 저 여자 앞에 가서 어흥하면 바구니를 내동댕이 치고 도망갈 거야. 토끼가 호랑이를 꼬드겼습니다. 그렇게 내동댕이 쳐버리면 그 속에 있는 음식들이 엉망이 될 게 아니야. 그럼 토끼 네가 가라. 두꺼비가 말했습니다. 토끼 네가 저 여자 앞으로 가서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 것처럼 절뚝거리고 가는 거야. 그러면 저 여자가 너를 잡으려고 쫓아갈 게 아니니? 쫓아오면 잡혀줄 듯 잡혀줄 듯 하면서 도망쳐. 그러면 떡바구니를 내려놓고 너를 쫓아가지 않겠어? 그때 호랑이 네가 얼른 가서 떡바구니를 들고 이리 도망쳐오는 거야. 좋은 방법이다. 두꺼비 저 녀석은 겉으로 보기는 멍청하게 생겼어도 머리 하나는 잘 돈단 말이야. 호랑이가 웃었습니다. 토끼가 깡충깡충 여자 앞으로 달려가서 다리 하나를 절룩거리며 갑니다. 여자는 바삐 토끼를 쫓아갔지요. 토끼는 뒤를 힐끔거리며 잡혀줄 듯 잡혀줄 듯 절룩거리며 도망을 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자가 떡바구니를 내려놓고 토끼를 쫓아갔습니다. 얼른 가서 떡바구니를 가져와. 두꺼비 말에 호랑이가 뛰쳐가서 떡바구니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저쪽으로 도망치던 토끼는 깡충깡충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 내 떡바구니가 어디 갔지? 토끼를 놓친 여자는 되돌아와서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세 녀석은 숨어서 킬킬거리고 있었지요. 여자는 한참을 찾다가 하는 수 없이 맨손으로 가던 길을 갔습니다. 바구니만 컸지 먹을 게 얼마 되지 않는걸? 호랑이가 바구니를 열어보며 고개를 젖습니다. 이건 나 혼자 먹어도 간에 귀별도 안 가겠다. 너희들은 내가 먹는 거 구경이나 해. 호랑이가 떡바구니를 껴안으며 엉뚱한 소리를 냈습니다. 야, 너 정말 그러기냐? 나는 꾀를 내고 토끼는 여자를 꿰고 너는 겨우 바구니만 들고 왔는데 너 혼자 먹겠다는 거야? 두꺼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좋은 수가 있다. 이 앞에 개울 건너 저기 저 버드나무 있지? 누가 저 버드나무까지 먼저 가는지 경주를 내서 1등짜리가 혼자 타 먹기로 하자. 호랑이 말에 토끼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난 다리가 이렇게 짧은데 너희들하고 어떻게 그런 경주를 한단 말이야? 그럼 너는 빠져. 꾀는 내가 냈는데 너희들 둘이만 내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 눈만 끔뻑이고 있던 두꺼비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앞으로 나섭니다. 좋아, 나도 경주를 할 거야. 그렇지만 내가 이겨도 떡 달라는 소리를 하면 안 돼? 너나 떡 달라는 소리 하지 마. 호랑이가 항항 웃으며 핀잔입니다. 좋아, 절대로 떡 달라는 소리 하지 않기야. 두꺼비는 앞발 새끼 발가락을 내밉니다. 생기다만 그 작은 손가락에다 내가 어떻게 손가락을 건단 말이야. 네 손목을 잡을게. 호랑이가 두꺼비 손목을 두 앞발로 잡았습니다. 이 떡은 내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내가 옆구리에 끼고 뛸게. 호랑이가 떡 바구니를 끼고 먼저 강가에 섭니다. 준비! 호랑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슬그머니 두꺼비가 호랑이 뒤로 돌아갑니다. 호랑이의 긴 꼬리 끝을 가만히 물었어요. 출발! 호랑이가 떡 바구니를 옆에 끼고 내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순간 호랑이 꼬리를 문 두꺼비가 공중으로 날아갔어요. 꼭 수건 끝에 돌멩이를 묶어 공중에서 뱅뱅 돌리다가 힘껏 던진 꼬리였습니다. 강을 건넌 호랑이와 토끼는 버드나무를 향해 있는 힘껏 달려갔습니다. 어서와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들 했네. 두꺼비가 버드나무 아래에서 손을 들며 입이 찢어지게 웃고 있었습니다. 네가 그 사이에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산신령님께서 도수를 부리셔서 나를 여기다가 데려다 놓으신 거야. 산신령님께서 도수를 부리기 전에 나한테 뭐라고 하신 줄 알아? 뭐라고 하셨는데? 산신령님이란 말에 호랑이와 토끼는 눈이 둥그레집니다. 너희들처럼 의리 없는 녀석들은 이제부터 상대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당장 떡을 먹을 때는 떡국물 하나도 너희들한테 주지 말고 나 혼자 다 먹으라고 하셨어. 그게 정말이냐? 호랑이와 토끼는 산신령님이 근처에 있기라도 한 듯 겁먹은 눈으로 주변을 돌이번거렸습니다. 정말이지 않고 떡바구니 이리 내놔. 호랑이는 하는 수 없이 떡바구니를 두꺼비 곁에 내려놓았어요. 너희들은 내 곁에 앉아서 내가 먹는 거 구경이나 해라. 두꺼비는 바구니에서 떡이며 전을 꺼내 아구아구 입이 미어지게 먹었습니다. 토끼와 호랑이는 꿀깍꿀깍 침만 삼키며 보고 있었지요. 목구멍으로 침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두꺼비는 다 먹고 나자 배가 북통처럼 빵빵해지고 눈까지 툭 튀어나왔습니다. 사람이란 녀석들이 이렇게 배가 부를 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두꺼비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배가 부르니까 평양감사도 내 조카같다 라고 한다더라. 나도 배가 부르니까 호랑이 니가 내 조카같이 보인다. 호랑이는 그 말을 듣고 화를 참지 못하고 두꺼비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고암소리 살살 질러 산신령님이 들으시면 큰일난다. 두꺼비 말에 호랑이는 찔끔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이때 두꺼비가 어찌나 많이 먹었던지 그 후 두꺼비는 자자손손 배가 북통만 하고 눈이 그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랍니다. 오늘의 동화 돈이 제일 무서운 할아버지 옛날 어느 산골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과 꽤 떨어진 산속에서 초막을 짓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낮에는 약초를 캐고 밤이면 칙 덩굴로 바구니를 만들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고는 어쩌다 약초나 바구니를 팔기 위해 마을에 내려가는 때 뿐이었으므로 할아버지는 언제나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말동무라도 하나 있으면 좋을 연만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혈육 한 점 없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중얼거리며 다가오는 소리가 아주 조그맣게 들렸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산길을 지나는 것일까 할아버지는 귀를 기울여 보니 발소리는 할아버지의 집을 향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반가움에 방문을 열었어요. 누구신가 칠흑 같은 산 속 어둠 때문에 문 밖의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군요. 뭐 재미있는 일이라도 없을까 하여 어슬렁거리는 참입니다. 문 밖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어서 오시게 나도 꽤나 심심하던 참이었소. 귀에 익은 음성은 아니었지만 할아버지는 그 손님을 반가이 맞아 드렸습니다. 손님이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방에 들어온 손님을 자세히 보니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였습니다. 너, 너는 사람인 줄 알고 할아버지는 경악하여 벌벌 떨었습니다. 도깨비는 뾰족한 뿌리 달린 머리며 수염, 양쪽 귀 밑까지 쭉 찢어진 입이 여간 무섭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그렇게 겁내실 건 없습니다. 우리 도깨비도 사귀고 보면 좋은 점도 있으니까요. 도깨비는 껄껄 웃으며 할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뿌리며 얼굴 생김새며 가슴팍에 수북이 도단한 털이 흉측하긴 했지만 공연이 해코질을 할 만큼 나쁜 도깨비는 아닌 것 같아서 할아버지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 산속에 사는 재미가 어떠신지요? 할아버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법 여유를 찾은 모습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를 친구로 받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심심할 때면 종종 오겠습니다. 도깨비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마을의 소식을 전해주는가 하면 할아버지가 지금껏 듣도 보도 못했던 신기한 세계의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할아버지는 도깨비의 이야기가 재미있어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도깨비는 할아버지가 고적한 시간을 보낼 때면 용쾌 알고 찾아와서 한참씩이나 말똥물을 해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겉으로만 친한 채 했지만 이렇게 되고 보니 할아버지는 정말로 도깨비와 친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도깨비와 친구가 된 후 할아버지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아침 냇물에 세수를 하던 할아버지는 물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할아버지의 얼굴 모양이 어딘가 도깨비를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썹은 전보다 바싹 치켜 올라가고 눈빛도 붉은 기운이 감도는 듯 했어요. 게다가 가슴에는 털이 숭숭 도다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릴 때 도깨비와 친해지면 도깨비를 닮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거 큰일이군. 이러다가 머리에 뿔이라도 돋으면 영영 마을에는 내려가지 못하게 될 텐데. 할아버지는 걱정이 되어 다시는 도깨비를 만나지 않을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여태까지 친하게 지내던 도깨비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는 일도 매정한 일이려니와 자칫하면 도깨비를 환하게 만들어 봉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 역시 사람은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것이지. 며칠 동안 고민에 빠져 있던 할아버지는 마침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고는 도깨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달이 휘영창 밝은 어느 날 도깨비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시채미를 뚝대고 다른 날과 똑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잡다한 이야기 끝에 할아버지가 새그머니 물었어요. 이보게 자네들은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라고는 없으니 참 좋겠네 그려. 그야 우리는 무서운 게 없지요. 단 한 가지 빼곤 말입니다. 단 한 가지라니. 그렇다면 자네들도 무서운 것이 있단 말인가. 우린 짐승의 피를 싫어해요. 특히 돼지피가 있는 곳에는 가까이 갈 수가 없답니다. 할아버지는 속으로 올커니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도깨비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뭐가 제일 무서우세요? 글쎄, 뭐니뭐니 해도 돈이 제일 무섭지. 이상하군요. 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돈을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요. 도깨비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하지만 돈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이야. 이 세상에 많은 범죄가 바로 돈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그건 그래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돈은 좋은 것이 아니군요. 도깨비는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튼 나는 돈이 무서워서 이렇게 외딴 집에 혼자 살고 있다네. 이렇게 살면 돈이 필요 없거든. 우연히 꺼낸 말이지만 할아버지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그럴싸하게 들렸습니다. 도깨비는 그날도 밤이 이색하도록 할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갔습니다. 내일 밤에 또 와주겠나? 할아버지가 원하시면 또 오고 말고요. 도깨비는 이렇게 말하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탠날 할아버지는 날이 밝자마자 마을에 내려가서 돼지피를 잔뜩 얻어왔습니다. 밤이 되자 할아버지는 집 주변에 돼지피를 잔뜩 뿌려놓았어요. 남은 피는 항아리째 방문 앞에 놓아두었고요. 도깨비가 할아버지 집으로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도깨비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던 도깨비는 놀라서 외쳤어요. 할아버지, 웬 피가 이렇게 쏟아져 있습니까? 할아버지는 방 안에서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도깨비는 다급하게 할아버지 방으로 뛰어들어오려다가 그만 방문 앞에 놓인 피의 항아리를 엎지르고 말았어요. 피 범벅이 된 도깨비는 울부짖었습니다. 도깨비는 가엾게도 비명을 지르면서 산속으로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어쩔 수가 없었네. 할아버지는 도망치는 도깨비를 바라보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신통한 방법으로 도깨비를 쫓긴 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친구로 지내면서 정들었던 도깨비와 영영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울적하게 지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게 좋았을걸. 할아버지는 후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밤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다시는 도깨비가 방문하지 않으려니 생각하며 예전처럼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문 밖에서 도깨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주무세요? 아닐세 어서 오게. 어제는 내가 좀 지나쳤지. 할아버지는 반가운 마음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밖에서 무언가 좌르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지금까지 할아버지를 친구로 생각했는데 다시는 할아버지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미안한 마음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 차례예요. 어디 한번 당해보세요. 할아버지도 무서운 것하고 살아보세요. 나는 그만 갑니다. 도깨비는 화가 난 목소리로 이 말만을 남기고 산속으로 가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와보니 마당에는 뜻밖에도 엽전히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돈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다니. 할아버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밤하늘에 대고 큰 소리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깨비는 돈이 제일 무섭다는 할아버지의 말을 기억하고 할아버지를 골탕 먹일 셈이었던 겁니다. 생각지도 않게 많은 돈을 얻게 된 것이 기쁘기도 했지만 도깨비 친구를 섭섭하게 한 일 때문에 할아버지는 마음 한구석이 내내 울적했답니다. 오늘의 동아 사마장자와 우마장자 옛날 옛날에 부자 사마장자와 가난한 우마장자가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 사마장자가 어찌나 사람을 괄시하는지 몰라요. 그저 자기만 알고 남 생각은 쥐꼬리만큼도 안 했습니다. 거지가 찾아와도 동량 한 번 줘본 적이 없고 스님이 찾아와도 시주 한 번 하지를 않았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에게도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죽어라 하고 일만 시켰습니다. 엄청난 부자인데 일가 친척이며 마을 사람에게 어찌나 옹색하게 구는지 저 흥부와 놀부의 놀부가 다 흉을 볼 지경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웃에 사는 우마장자가 찾아왔어요. 다음 날이 돌아가신 아버지 재삿날인데 산 사람 입에 풀칠할 것조차 바닥이 났으니 하는 수 앞서 사마장자를 찾아와 쌀이라도 한 말 구워가려고 온 것입니다. 우마장자가 헛기침을 한 뒤 사마장자 안에 계신가 하자 안에서 되묻기를 누군가 누가 날 찾는가 날쎄 이웃에 사는 우마장자 무슨 일로 날 찾아왔나 사정이 딱하게 되어 쌀 한 마를 꿇어왔네 그러자 사마장자 얼굴색이 대번의 똥색으로 변했어요 일 없으니 돌아가게 내 집 대문 안에 발도 들여놓지 말고 어서 가란 말이야 내가 내일 죽더라도 자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할 테니 자네도 날 찾아와 아쉬운 소리를 랑 아예 말게 그러더니 하인들을 불러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저놈 어서 내쫓고 대문 닫아라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우마장자를 대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주인이 시키니 어쩔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우마장자는 올컥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친구로 지냈는데 사람을 이렇게 괄시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마장자는 홧김에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마장자 내 이놈 네가 언제까지 부자로 사는가 두고 보자 우마장자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왔건만 속이 풀리지 않았어요. 우마장자는 닭똥 같은 눈물을 떨구며 혼자 넋두리를 냈습니다. 이놈아 너도 언젠가는 나한테 아쉬운 소리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조상을 잘 만나 지금은 부자로 살고 있다만 그 재산이 언제까지 갈지 내가 두 눈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테다. 나는 가난해도 조상재사 꼬박꼬박 모시고 거지가 찾아오면 찬밥이라도 내주는데 내 놈이 조상재사 모신다는 소리 한 번 들어보지 못했다. 게다가 가난한 이웃을 길가에 개똥만큼도 여기지 않으니 천지신명이 노해서라도 내 놈은 곧 망하고 말 것이다. 이렇듯 넋두리를 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었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 되는 대로 하는 소리였지요. 우마장자가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겨우 보릿살 몇 대를 구워왔습니다. 그리고는 정성껏 밥을 지어 제사를 지냈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마장자 집에 웬스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사마장자가 누군가요? 연불 소리를 듣고 쌍 창문을 벌컥 열어젖히더니 냅다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밖에 누가 왔느냐? 하인 하나가 소르르 달려와 아래였습니다. 웬스님이 시주를 넣으러 왔습니다. 사마장자가 발끈하여 마당으로 뛰어내려왔어요. 죽놈에게 시주할 살이 어디 있느냐? 당장 내 쫓아라. 그때 스님이 성큼성큼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스님이 두 손을 합장하여 깍듯하게 인사한 다음 관생보살 부처님께 시주하라고 잠시 들렀습니다. 하니까 사마장자가 담배떼를 휘두르며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죽놈을 내쫓지 않고 무엇들 하느냐? 사마장자야 그러거나 말거나 나무관세음보살 하고는 스님이 조용조용 입을 열었습니다. 사마장자는 들어보십시오. 얻어먹는 거지가 와도 동량을 주는 게 세상 인심이거늘 하물며 부처님을 모시는 중인 시주하라 찾아왔는데 이렇듯 박절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네, 이놈 듣기 싫다. 사마장자는 하인들을 향해 저 죽놈을 당장 죽여 없으라 하며 삿대질을 하곤 펄펄 뛰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사마장자의 말을 안 듣고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요. 사마장자는 우라가 치밀어 하인들을 각달했습니다. 그러자 한 하인이 썩 나서며 아래길을 시주하라고 찾아온 스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 없는 스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부처님 대신 찾아온 것이니 웬만하면 시주를 하시지요. 스님이 잠잠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인색하면 끝이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사마장자가 가마솥에 팥죽을 끓듯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는 사마장자 손에 쥐고 있던 담뱃대를 거꾸로 잡고는 스님의 머리를 냅다 때렸습니다. 이놈, 이 고약한 놈 내가 우리 부모가 죽어도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뭐, 나보고 시주를 하라고 사람이 너무 인색하면 끝이 어떻다고 좋다 이놈아 나는 부모도 모르고 부처도 모른다 내 손에 맞아 죽기 싫으면 당장 떠나거라 이런다고 겁을 먹고 도망갈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깨져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아랑곳 않고 스님은 점잖게 사마장자를 나무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고약한 인심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잘되라고 시주를 하라는 것이지 내가 잘되려고 시주를 얻으러 온 것이 아니올시다. 하지만 이 말이 사마장자 귀에 곱게 들어갈 리가 있을까요? 사마장자는 하늘이 났다 하고 펄펄 뛰며 하인들을 다그쳤습니다. 이놈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게냐 저기 대문 밖으로 끄집어내든지 하란 말이다. 하는 수 없이 하인들이 달려들어 스님의 멱살을 붙잡아 대문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스님은 기어코 대문 밖으로 끌려 나가고 말았지요. 지독한 사람이로다 이러니 하느님인들 사마장자를 곱게 보실리가 있겠는가 오늘 밤 미친 바람이 불어 사마장자 목숨이 끊어지지 않을까 염려되노라 그리고 스님은 바람처럼 사마장자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할아버지 세 분이 사마장자 집을 찾아왔어요.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말입니다. 사마장자는 마지못해 사랑방에서 동네 할아버지 세 분과 마주 앉았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보게 사마장자 듣자하니 너무했더구먼 사람이 어디 그럴 수가 있는가 말이야 스님이 시주를 왔는데 머리통을 내리쳤다면서 우리가 이 나이 먹도록 시주 온 스님을 때려서 쫓았다는 소리는 못 들어보았네 옛게 이 사람아 철에 시주를 하면 자네 잘 되는 것이지 스님 잘 되는 것인가 여유 있을 때 남을 돌보는 것은 하늘에 농사를 짓는 일과 같다고 했네 자네는 죽어서 극락에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 모양일세 그려 그러자 사마장자는 발끈하여 대들었습니다. 남의 속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 아예 마십시오. 내가 밥을 어찌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나는 쌀이 아까워 내 생일상도 안 차려 먹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제사도 안 지내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제사가 무슨 소용입니까? 죽으나 사나 내 복으로 사니까 어른들이 나서서 값 놓아라 대추 놓아라 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허우 이 사람아 세상살이가 그런 게 아닐세 며칠 전엔 쌀 한 말 꿇어온 우마장자를 쫓아보냈다며 우마장자처럼 착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나 이러면 못 쓰네 이 세상이 자네 혼자 사는 세상인가 말이야 우리가 자네를 꼭 나무라기 위해 찾아온 것은 아니네 자네 앞날이 걱정되어 찾아온 게야 남 걱정하지 마시고 그만 돌아가세요 우마장자를 괄시하고 그것도 모자라 시주온 스님까지 욕보였으니 이러고도 자네 앞날이 변할 것 같은가 아 글쎄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하지 말라니까요 동네 할아버지들은 더 말해보았자 소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사마장자 집을 떠났지요 동네 할아버지들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사마장자 혼자 안방에 앉아있는데 난데없이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어찌나 무섭게 몰아치는지 앉아있던 사마장자 벽 쪽으로 날아가더니 머리를 쿵 부딪히고 쓰러졌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회오리 바람이 이쪽에서 불고 저쪽에서 불 때마다 저쪽 벽으로 날아가서 쿵 이쪽 벽으로 날아가서 쿵 이렇게 예늘곱 차례 머리를 벽에 부딪히고 나자 사마장자가 졸지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늘에 노여움을 샀던 모양이에요 옛날부터 이런 걸 첨보를 받는다고 하지요 사마장자의 며느리가 혼비백산해서 시아버지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만 다 죽게 생겼는데 차마 눈뜨고는 못 볼 지경이었어요 아버님 왜 이러세요 예야 내가 곧 죽을 모양이다 가슴이 답답해 숨을 못 쉬겠구나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살 방도를 찾아야지요 사마장자는 죽기는 싫은지 벌떡 몸을 일으키며 살 방도 하니까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예 아무쪼록 살 방도를 찾아야지요 아무려나 사마장자의 며느리가 그렇게 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사마장자하고는 딴판이었지요 남편은 시아버지 등살에 일찍 죽고 며느리가 남편 대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 모두 사마장자를 손가락질해도 며느리만큼은 지극정성으로 시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거지가 찾아오면 정성껏 동량을 줘서 보냈고 스님이 찾아오면 시주살도 듬뿍 퍼서 들였습니다 물론 시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지요 그런 걸 보면 사마장자가 부자가 된 것이 며느리 복인지도 모릅니다 사마장자의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우마장자를 찾아갔습니다 우마장자는 동네 고젠리를 도맡아 하는 일꾼이잖아요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 일처럼 밟었고 나서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부자 사마장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가난한 우마장자를 찾아갔어요 그래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거든요 이러니 사마장자 며느리도 우마장자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마장자 며느리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우마장자님 저희 시아버님 좀 살려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너희 시아버지가 죽을 병이라도 들었단 말이냐 예 졸지에 돌아가시길 생겼습니다 부탁입니다 저희 시아버님 살 방도 좀 일러주십시오 너희 시아버지가 날 얼마나 괄시했는지 알고 있느냐 어디 나뿐이냐 거지가 찾아오면 동양 그릇을 깨뜨리고 스님이 시주를 얻으러 오면 머리통을 쳐서 쫓아버리지 않았느냐 그런 사람을 나더러 어찌 도우란 말이냐 저희 시아버님 거친 성품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사마장자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부탁했습니다 그 제값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우마장자님 저희 시아버님 살아날 수 있는 방도를 일러주십시오 제겐 하나밖에 없는 시아버님입니다 제 목숨을 대신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시아버님 목숨만은 살려야겠습니다 이 세상에 불쌍하지 않은 목숨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나 간곡히 부탁하는지 우마장자 마음이 그만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내 마음씨가 참으로 겨륵하다 사마장자가 며느리는 옳게 보았구나 네 효심 때문에 닫혀있던 내 마음이 다 풀어졌다 내가 너희 시아버지 살아날 방도를 일러주마 하지만 꼭 살아난다고 장담하지는 못해 어차피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으니 말이야 우마장자님 그만치만 해주셔도 제 마음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예 죽으라고 하면 죽고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오냐 내가 일러주마 우선 떡 새 시루를 해야 한다 그리 할 수 있겠느냐 예 그리 하겠습니다 또 술 세 항아리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 할 수 있겠느냐 예 그것도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먹음직스러운 음식상 셋을 자려야 한다 그리 할 수 있겠느냐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되었다 저상사자가 언제 들이닥쳐 너희 시아버지를 데려갈지 모른다 오늘 밤 안으로 세 가지를 다 준비할 수 있겠느냐 예 제 몸이 부서지더라도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다 깨끗한 옷 세 벌과 집신 세 켤레도 함께 준비하여라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제 다 되었다 저상사자를 만나거든 이렇게 하거라 우마장자는 그 밖에 해야 할 일을 사마장자 며느리에게 자세히 일러주었습니다 사마장자 며느리는 두 번 세 번 머리를 조아린 뒤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아버지 방으로 가보니 사마장자의 두 눈이 희뜩거리며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언제 저승사자가 대문 안으로 들어설지 모를 일이었어요 사마장자 며느리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을 불러놓고 각기 해야 할 일을 조목조목 일러주었어요 떡 만드는 하인, 술 거르는 하인, 음식상을 차리는 하인, 옷 짓는 하인, 집신 만드는 하인 모두들 짓닥짓닥 바쁘게 일손을 움직였습니다 이었고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사마장자 며느리는 음식상 하나를 마당에 놓고 또 하나는 대문 밖에 놓고 나머지 하나는 동구 밖 다리 위에 갖다 놓았습니다 물론 음식상 밑에는 앉아서 먹기 좋도록 멍석을 깔아놓았지요 그리고 몸종 하나를 데리고 저승사자를 마중하러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어둠 속에서 도신도신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정이 막 넘었을 무렵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저승사자 셋이서 시아버지 사마장자를 잡아가려고 들이닥치는 게 분명했습니다 희미한 달빛을 밟고 검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저승사자 셋이 동구 밖 다리 위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사마장자 며느리는 저승사자 앞으로 다가가 다소곳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먼 길을 노시는 손님인가 봅니다 그러자 저승사자 셋이 우뚝 걸음을 멈추었어요 밤공기가 차가운데 웬만하면 이 옷을 입으시지요 저승사자 셋은 먼 길을 노느라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새 저승사자는 사마장자 며느리가 주는 옷을 받아 입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집신을 내놓으며 먼 길로 신으라 집신도 다 달았습니다 새것으로 갈아 신으시지요 하니까 저승사자 셋이 좋아라 하며 집신을 받아 신었습니다 사마장자의 며느리가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지요 이번에는 저승사자가 음식상에 차려져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이 음식을 잡숴보세요 그러자 저승사자 둘이 입이 쭉 찢어지며 음식상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척이나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중 한 저승사자가 잠깐 하더니 사마장자 며느리를 쳐다보며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음식이 누구의 음식이요 손님들을 위해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에요 당신은 대체 누구요 사마장자 며느리는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일이 어그러질 것 같아 얼른 꾀를 내었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음식부터 잡수세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먼저 음식상에 앉은 두 저승사자가 뻣뻣하게 서 있는 친구 저승사자에게 저승사자에게 통박을 주었습니다 걱정도 팔자일세 그려 우선 먹고 보세요 우리를 위해 준비한 음식이라고 하지 않는가 먹기 싫으면 관두개 난 배가 고파 도저히 못 참겠네 우선 줄임배부터 채워야겠어 그러자 뻣뻣하게 서 있던 저승사자가 누가 차린 음식인지도 모르고 먹었다가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러나 뒤탈이 생겨도 난 책임 못 지내 아 염려 붙들어 매고 우선 먹자니까 이렇게 해서 새 저승사자는 사마장자의 며느리가 차려놓은 음식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배불리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사마장자 며느리가 새 저승사자 앞에 엎드려 큰절을 놀리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어요 저희 시아버님을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을 대신 가져가시고 제발 덕분에 시아버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한 저승사자가 물었습니다 이런 낭패가 있나 시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 사마장자라 하옵니다 사마장자 아이쿠 이거 야단났네 한 저승사자가 펄쩍 뛰며 다른 저승사자를 바라보며 묵기를 이보게들 대체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은가 새 옷에 집신의 음식까지 대접받았으니 사마장자 목숨을 가져가긴 다 틀렸네 좋은 방도가 없을까 옳지 이 마을의 사마장자와 이름이 비슷한 우마장자가 살고 있다고 들었네 그 사람을 대신 잡아가도록 하세 나중에야 어찌되든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 그리야 새 새 저승사자는 어둠을 헤치고 늑달같이 달려가 우마장자 집을 덮쳤습니다 그리고는 죄 없는 우마장자를 붙잡아 손살같이 저승으로 돌아갔어요 사마장자 대신에 우마장자가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새 저승사자가 염라대왕 앞으로 가 아래였습니다 사마장자 잡아왔습니다 염라대왕이 사마장자가 아니라 우마장자를 내려다보며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 듣거라 너는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땅에서 솟아났느냐 조상을 몰라보고 부모를 몰라보는 놈을 어찌 사람이라 이름할 수 있겠느냐 네 듣자하니 조상과 부모를 위해 제사 한 번 지낸 바 없다고 하더라 그뿐이냐 거지가 찾아가면 동냥 바가지를 깨뜨리고 스님이 시 주어들어 찾아가도 담배대로 머리통을 때린다고 하더라 세상 천지에 너 같은 불안당은 정보느니라 네 죄 갈산지옥에 떨어져 열 번 죽어 마땅하다 그때 우마장자 조상들이 벗어발로 우르르 뛰어나와 염라대왕 앞에 엎드려 절한 뒤에 말했습니다 대왕마마 통촉하옵소서 염라대왕이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묻자 지금 붙잡혀온 죄인은 사마장자가 아니라 우마장자입니다 저희들은 우마장자의 조상입니다 우마장자는 가난해도 조상을 잘 받을 뿐 아니라 남을 위해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자라 이웃에서 칭찬이 자자하다고 들었습니다 염라대왕이 발끈하여 우마장자를 데려온 저승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저승사자 셋이 무릎을 꿇고 바들바들 떨며 아래였어요 대왕마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마장자 며느리가 새 옷과 집신을 마련해주고 좋은 음식을 대접해주기에 그만 눈이 멀어서 우마장자를 대신 잡아왔습니다 저희들을 죽여주시옵소서 너희들이 저승사자가 맞느냐 내가 냉수 한 그릇 함부로 얻어마시지 말라고 누누이 일러꺼늘 이런 실수를 저질러 염라대왕이 수염을 파르르 떨며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불가마에 가두어라 그렇게 명령한 다음 재판관을 가까이 불러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마장자를 이승으로 데려다 주어라 그리고 곧 바로 사마장자를 데려 봐야 할 텐데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저승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최판관이 아래였습니다 저승사자의 우두머리인 강림도령을 보내십시오 삼천 살 먹은 동방삭도 잡아온 강림도령이 아니옵니까 강림도령을 보내면 틀림없이 사마장자를 잡아 대령할 것이옵니다 옳지 강림도령이 있었지 그리하여 우마장자 강림도령을 따라 이승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돌아오자 우마장자는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번쩍 눈을 뜨고는 길게 하품을 하였어요 그러고는 허허 웃으며 혼자 중얼거렸지요 오래 살다 보니 저승구경을 다 해보는구먼 강림도령은 곧장 사마장자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대문 앞에 이르니 머리가 허옇게 샌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강림도령을 맞았습니다 강림도령이 물었어요 그대는 위시오 저는 사마장자 내 대문을 지켜주는 조상신이옵니다 그런데 왜 나를 기다리고 있는게요 전하의 못된 놈이 바로 사마장자 올시다 강림도령이시오 인정사정 둘 것이 없습니다 어서 바삐 사마장자를 잡아가시오 잘 알겠소 내 그리하리다 강림도령은 대문을 휙 지나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그때 부엌 문이 삐그덕 열리더니 파삭 늙은 할머니가 다 죽어가는 얼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당신은 되시오 저는 이 집 부엌을 지켜주는 조상신이옵니다 그런데 20년이 넘도록 따뜻한 밥 한 그릇 얻어먹질 못해 이렇게 팍삭 늙었지요 강림도령이시오 무얼 망설이십니까 지금 당장 사마장자를 잡아가십시오 알겠소 내 그리하리다 강림도령은 마루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자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두 눈이 움푹 들어간 할아버지가 강림도령을 보며 주르륵 눈물을 흘렸습니다 날 보자마자 왜 눈물을 흘리시오 저는 이 집을 지켜주는 성주신이옵니다 그런데 집주인 사마장자가 성주신을 이웃집 강아지만큼도 여기지 않으니 부끄럽고 억울해서 더는 못 살겠습니다 한시바삐 사마장자를 잡아가시오 알겠소 나는 사마장자를 잡으러 온 강림도령이오 강림도령이 뒤에 서 있는 두 저승사자에게 일렀습니다 여봐라 당장 사마장자를 때려잡아 저승으로 끌고 가자 강림도령의 명령이 떨어지자 두 저승사자가 쇠 방망이를 들고 왈딱 방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잠자는 사마장자의 가슴팍을 툭툭 쳤습니다 사마장자는 놀라서 벌떡 일어나 보니 무시무시한 저승사자들이 눈앞에 보였어요 아이고 사마장자 죽네 하고는 앞으로 팩 고꾸라졌습니다 저승사자가 쇠사슬로 사마장자를 꽁꽁 묶어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마장자의 며느리가 자다가 놀라서 뛰어나왔지요 사마장자 며느리는 강림도령의 다리를 붙잡고 울며 불며 사정을 했습니다 살려주시오 우리 시아버님 좀 살려주시오 강림도령이 손을 휙뿌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마음씨는 갸륵하다만 시아버지 사마장자의 죄가 이미 하늘에 닿았노라 저승사자를 두 번 속일 생각일랑 말아라 사마장자 며느리는 그만 철퍼덕 조저앉고 말았습니다 강림도령은 사마장자를 끌고 곧장 저승으로 돌아갔어요 사마장자가 염라대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염라대왕은 인정사정 없이 판결을 내렸지요 사마장자를 뜨거운 불이 이글거리는 화탄지옥으로 보내도록 하여라 사마장자는 화탄지옥이란 말을 듣고 놀라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렇지만 염라대왕의 명령을 어길 수가 있나요 저승 나졸들에게 끌려가 몸보림을 치다가 결국엔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한편 사마장자 며느리는 혼자 대궐같은 집을 지키며 쓸쓸하게 살았습니다 이를 불쌍하게 여긴 신령님이 스님을 보내 사마장자 며느리를 위로하고 새 신랑을 맞이하게 해주었어요 그리하여 사마장자 며느리는 좋은 곳에 시집을 가서 잘 살게 되었대요 또한 우마장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지난 날처럼 조상을 잘 받들고 마을 이래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자 크게 복을 받아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대요 이 이야기가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사마장자와 우마장자 이야기랍니다 오늘의 동화 항아리를 쓴 독장수 독장수 총각이 큼직한 항아리를 짊어지고 가파른 재를 올라갑니다 아이고 무겁다 제 꼭대기에 올라선 총각은 항아리 짐을 받쳐놓고 길게 숨을 내쉬며 수건으로 땀을 닦습니다 어라 소나기가 몰려오네 먹구름장이 시커멓게 몰려오더니 금방 소나기가 장대같이 쏟아집니다 총각은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비를 그을만한 때가 없습니다 옳지 한참 서성거리던 총각은 싱긋 웃으며 지게에서 항아리를 내립니다 항아리를 뒤집은 다음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허 소나기 비하기에는 항아리 속만한 데가 없구나 총각은 혼자 킬킬거리며 항아리의 등을 기댑니다 볼록한 항아리 속은 등을 기대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항아리의 빗방울 듣는 소리가 콩 볶는 소리입니다 빗방울 소리를 듣고 있던 총각 눈앞에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곱단이는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곱단이는 작년에 어느 부잣집에 처부로 끌려간 이웃집 처녀입니다 논 면마지기에 팔려간 것입니다 온기를 팔러 갔다가 온 총각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총각은 그 부자를 때려 죽이겠다고 몽둥이를 들고 뛰쳐나갑니다 한참 달려가던 총각은 우뚝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작자를 패죽이면 나도 관청에 끌려가서 죽고 말 것이다 그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작자한테 보복을 하자 총각은 마음을 고쳐먹고 그날부터 온기짐을 지고 나서면 뒤꿈치에 불이라도 단 듯 내닿습니다 그때부터 돈을 벌면 한 푼도 쓰지 않고 장롱 안에다 구렁이 알 챙기듯 차곡차곡 숨겨 놓았어요 지금 항아리 속에서도 그 생각입니다 3, 4년 부지런히 벌면 장판에 온기점을 내고 총각은 한참 손가락 샘을 하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총각은 온기점을 내서 돈을 벌어 온기 가마를 사드리고 기와집을 짓고 수신마지기 전답을 장만하고 부자가 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 예쁜 아내를 맞아들이는 생각까지요 돈이 좋기는 좋구나 여태 나를 깔보던 녀석들이 모두 상점 만난 종놈들처럼 굽실거리는구먼 이렇게 부자가 되었으니 전하에 부러울 게 무엇인가 부자가 된 독장소는 여름이면 잠자리 날개 같은 흰 모시의 옷에 손에는 건살포를 짚고 큰 기침을 하며 논틀 밭을 고루고루 돌고 가을이면 낙이 등에 앉아 마름들을 납세우고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며 소장료를 받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 동네 마름이 예쁜 처녀를 하나 첩으로 바칩니다 독장소는 옛날 곱단이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이를 낙물던 기억이 떠올라 썩 내키지 않았지만 예쁜 처녀의 얼굴을 보자 그런 생각은 눈녹듯 사라져버립니다 다른 동네 마름은 그보다 더 예쁜 처녀를 바칩니다 독장소는 어느새 젊고 예쁜 처녀를 네대명이나 첩으로 거느리고 떵떵거리고 삽니다 봄마누라는 눈에 쌍심지를 도두고 앙탈입니다 아내의 앙탈쯤 호통으로 닥달할 수 있지만 마음 한쪽에서 고개를 드는 꺼림칙한 생각은 얼른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옛날 자기가 그랬듯이 첩들한테도 죽자사자 하던 총각놈들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런 작자들이 언젠간 몽둥이를 둘러매고 쳐들어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독장소는 그때부터 집단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담부터 배나 높이 쌓고 대문간에는 송아지만한 개를 여러 마리 묶어놓았으며 청지기들한테는 아무도 집에 들여놓지 말라고 단단히 이릅니다 그리고 웬만한 일에는 바깥 출입도 하지 않고 집에만 박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험상스럽게 생긴 장정이 내댓놈이나 몽둥이를 둘러매고 들이닥칩니다 처녀를 빼앗긴 장정들입니다 야 이 옹기 장수놈아 우리가 누군 줄 아느냐 독장소는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문간 청지기들도 나타나지 않고 개들도 짖지 않습니다 이 때려 죽일놈아 옛날 곱단이를 빼앗긴 일도 생각나지 않더냐 장정들은 사정없이 몽둥이를 휘두릅니다 독장소도 돌멩이를 집어서 그들을 칩니다 항아리가 박살이 나며 밝은 햇살의 눈이 보십니다 어라? 자기 손에는 흠직한 돌멩이가 지어져 있고 곁에는 박살난 항아리 조각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총각은 멍청한 눈으로 항아리 조각을 보고 생각합니다 어허 그게 꿈이었던가 총각은 돌멩이를 든 채 깨진 항아리 조각을 멀거니 봅니다 저쪽에는 비 맞은 지게가 엎어져 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총각은 보복하겠다는 마음은 사르르 사라진 채 길을 나섰습니다 오늘의 동화 길동이의 뒤늦은 후회 옛날 어느 마을에 복동이와 길동이라는 두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몹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두 소년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가까이 지내는 친구 사이였어요 복동이와 길동이는 만날 때마다 시반을 일으켜 가난을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 궁리를 하고는 했습니다 길동이가 말했습니다 장사를 할 만한 미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둑질을 할 수도 없으니 우리가 무얼 해서 돈을 벌겠니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복동이는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두 소년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어느 대감댁에서 성실한 모습을 구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들어보니 일만 성실하게 하면 세경이 다른 곳보다 후하다는 것이었어요 두 소년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곳에서 머슴을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두 소년은 곧 그 대감댁을 찾아가서 자기들을 써달라고 정했습니다 너희들처럼 어린아이들이 머슴을 살겠단 말이냐 대감은 너무 어린아이들이라 걱정스러운 듯 말하였어요 예, 저희가 어리긴 하지만 농사일이라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두 소년은 이고동성으로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힘센 청년을 구하고 있다 그래야 일을 쉽게 할 테니 말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너무 어리구나 대감이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일은 힘도 중요하지만 금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으름을 피우면 일이 될 리 없습니다 비록 청년들보다 힘은 모자랄지 모르나 저희는 누구보다도 성실한 자세로 일할 것입니다 복동이가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금면 성실하게 일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곧 청년이 될 것입니다 길동이도 눈을 반짝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대감은 두 소년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빙글에 웃었어요 아직 어린 소년이긴 하나 생각이며 말하는 것이 제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한 3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세경을 모아 땅을 조금이라도 살 생각입니다 대감은 두 소년이 볼수록 기특한 생각이 들어서 이미 마음속으로는 두 소년을 머슴으로 쓸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못을 박듯이 말했지요 그렇다면 너희들의 말을 믿고 일단 너희들을 써보기로 하겠다 그러나 마냥 너희가 그 성실의 약속을 어길 때는 언제라도 새 머슴을 구하고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내 말 뜻을 알겠느냐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동이와 길동이는 대감댁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몸에 익힌 두 소년은 일을 곧자라는 편이었습니다 때때로 둘 중에 하나가 게으름을 피울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면 다른 한 사람이 충고하여 단 한 번도 성실의 약속을 저버린 일이 없었습니다 두 소년이 일하는 모습을 눈여겨본 대감은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두 소년은 어엿한 청년이 되었고 3년 동안의 세경을 모아서 고향에 얼마간의 땅을 마련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두 청년은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두 청년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대감은 몹시 섭섭했습니다 자네들이 몇 년만 더 내 곁에 있어주면 참 좋겠는데 꼭 고향으로 가야겠는가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었으니 이제 돌아가서 부모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두 청년의 의젓한 말을 듣고 보니 대감도 더 이상 그들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떠나야지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아주 성실한 자세로 일해주어서 참 고마웠다 내가 집사에게 말해두었으니 나머지 세경을 받아가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대감만임 그동안 보살펴주시는 애는 잊지 않겠습니다 두 청년이 이렇게 인사하며 대감 앞을 물러나오려 할 때였습니다 대감이 지나가는 말처럼 말했어요 마지막까지 일을 시켜서 안 됐네만 퀸 있을 때가 있어서 그러니 오늘 밤에 가늘고 튼튼한 새끼를 두어 발씩 꼬아주게 예 알겠습니다 밤이 되자 복동이는 집단을 하나를 안고 일하는 방으로 갔습니다 돈도 다 계산했는데 무슨 새끼를 꼰다는 거야 길동이가 못마땅한 얼굴로 불평했어요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해야지 복동이가 말했습니다 하고 싶으면 혼자서 해 나는 모처럼 홀가분하게 놀러 갔다가 올 테니까 길동이가 놀러 나간 뒤 복동이는 혼자서 가느다랗고 튼튼한 새끼를 꼬았습니다 길동이는 밤이 깊어서야 돌아왔어요 그런데 복동이가 꼬아놓은 새끼를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자기 전에 새끼를 꼬아야겠다 신용이라도 하는 게 좋겠어 길동이는 새끼를 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밤새 노느라 졸리고 피곤해서 차분히 새끼를 꼴 수가 없었어요 길동이는 되는 대로 거칠고 굵은 새끼를 꼬아놓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두 청년은 각자 자기가 꼰 새끼조를 가지고 대감께 하직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대감 마님 저희들은 이제 떠나겠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참 말씀하신 새끼는 여기 있습니다 두 청년이 새끼를 대령하자 대감이 말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그 새끼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대감은 두 청년을 데리고 뒷방으로 갔습니다 내가 새끼를 꼬아달라고 한 건 너희들에게 상을 내리고 싶어서였다 자 이 괴에 있는 엽전을 자기가 꼰 새끼줄에 마음껏 꿰어가거라 이것이 내가 내리는 상이다 예상밖의 말에 두 사람은 놀라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얼 하고 있느냐 어서 엽전을 꿰어가지 않고 대감이 다시 한번 재촉하는 바람에 두 청년은 괴 안에 있는 엽전을 새끼줄에 꿰기 시작했어요 가늘고 튼튼한 새끼를 꼰 복동이는 엽전을 많이 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굵고 거칠게 새끼를 꼰 길동이는 처음에 집은 엽전 한 입도 꿰지 못하고 애를 썼지요 결국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일한 복동이는 엽전을 많이 꿰어올 수 있었고 길동이는 엽전 두님만을 더 집으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동화 금빛과 은빛 옛날 옛날에 선량한 왕이 살았습니다 그 왕은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살피기 위해 궁궐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이 사는 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오두막 앞을 지나는데 세 자매가 융단을 짜며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난 왕비가 된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빵을 만들테야 백성들이 모두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빵 먼저 맏딸이 말했습니다 난 세상에서 가장 큰 융단을 짤 거야 백성들이 한자리에 앉을 수 있는 큰 융단 이어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난 나라를 잘 다스릴 금빛 왕자와 은빛 공주를 낳을 거야 막내 딸의 말까지 듣고 선량한 왕은 조용히 군걸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선량한 왕은 맏딸에게 청혼을 하였어요 그대는 왕비가 되면 세상에서 가장 큰 빵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디 한번 만들어 보시오 결혼식 날 선량한 왕이 맏딸에게 말했습니다 배아께서는 밤에 하는 말에는 맛있는 버터가 발라져 있지만 아침이 되면 이미 녹아 없어졌다는 말도 모르십니까 그 말에 선량한 왕은 결혼을 취소하고 맏딸을 시녀로 삼았습니다 그라고는 둘째 딸을 불렀어요 그대는 왕비가 되면 세상에서 가장 큰 용단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디 한번 만들어 보시오 배아께서는 밤에 하는 말에는 맛있는 버터가 발라져 있지만 아침이 되면 이미 녹아 없어졌다는 말도 모르십니까 선량한 왕은 다시 결혼을 취소하고 둘째 딸을 시녀로 삼았습니다 그라고는 막내딸을 불러 왕비로 삼았지요 막내딸은 약속대로 곧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약속대로 금빛왕자와 은빛공주였어요 그런데 언니들이 삼파와 짜고 개와 고양이로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흥 왕비 자리를 가로챘는데 가만 놔둘 줄 알아 언니들은 아기들을 바구니에 담아 강물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선량한 왕과 왕비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떡하겠소 하느님이 주셨는데 키워야지 그라고는 개와 고양이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한편 아기들은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어느 늙은 부부의 손에 건져졌어요 마침 자식이 없던 늙은 부부는 아기들을 신의 선물로 여기고 잘 키웠습니다 금빛과 은빛은 무럭무럭 자라 처녀총각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늙은 부부는 더욱 늙어 숨을 거두게 되었어요 죽기 전 늙은 부부는 금빛과 은빛에게 말의 갈기털과 요술지갑을 주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갈기털을 비비며 도움을 구해라 그리고 이 지갑은 날마다 10파운드씩 생기는 요술지갑이다 금빛과 은빛은 지갑에서 날마다 10파운드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 궁궐과 가까운 곳에 예쁜 집을 지었어요 참 예쁜 집이군요 저 집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왕비의 말에 선량한 왕은 금빛과 은빛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왕과 왕비는 첫눈에 금빛과 은빛이 좋아졌습니다 금빛과 은빛도 왕과 왕비가 좋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언니들이 가만있지 않았어요 저 머리카락이 아무래도 수상해 왜 하필이면 금빛과 은빛이지 언니들은 금빛과 은빛의 뒤를 캐보곤 자신들이 버린 왕자와 공주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었지요 저 애들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해 어느 날 언니들은 금빛이 없는 틈을 타 은빛에게 접근했습니다 순진한 은빛을 꼬드겨 금빛을 위험해 빠뜨릴 생각이었어요 집이 정말 예쁘군요 춤추는 대추나무가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요 춤추는 대추나무라니요 말 그대로 대추나무가 춤을 춘답니다 그게 있으면 왕과 왕비도 훨씬 자주 놀러오실 거예요 은빛은 금빛이 돌아오자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구해오지 뭐 금빛은 곧바로 춤추는 대추나무를 구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말을 탄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할머니 춤추는 대추나무가 있는 곳을 아세요? 춤추는 대추나무는 나무신선의 정원에 있어 여기서 7년쯤 걸리는 곳인데 이 말을 타고 가면 손실간에 갈 수 있지 그럼 그 말 좀 빌려주세요 금빛 머리카락 한 줌만 주면 빌려주지 금빛은 머리카락을 잘라주곤 말을 빌려 탔습니다 말은 순식간에 금빛을 나무신선의 정원에 데려다 주었어요 금빛은 재빨리 춤추는 대추나무를 한 그루 뽑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금빛이 춤추는 대추나무를 뽑아간다 금빛이 춤추는 대추나무를 뽑아간다 나무들이 일제히 소리쳤지만 나무신선은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낮잠자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금빛이 춤추는 대추나무를 구해왔다는 말에 언니들은 다시 은빛을 찾아갔습니다 이젠 노래하는 물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럼 왕과 왕비께서 더욱 자주 놀러오실 거예요 은빛은 금빛이 돌아오자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구해오지 이번에도 금빛은 선뜻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말을 탄 할머니가 다시 나타났어요 할머니 노래하는 물이 있는 곳을 아세요? 노래하는 물은 물의 신선 정원에 있어 여기서 7년쯤 걸리는 곳인데 이 말을 타고 가면 순식간에 갈 수 있지 그럼 말 좀 빌려주세요 금빛 머리카락 한 줌만 주면 빌려주지 금빛은 머리카락을 잘라주곤 말을 빌려 탔습니다 말은 순식간에 금빛을 물의 신선 정원에 데려다 주었어요 금빛은 재빨리 노래하는 물을 한 병 떠가지고 나왔습니다 금빛이 노래하는 물을 떠간다 금빛이 노래하는 물을 떠간다 나무들이 일제히 소리쳤지만 물의 신선은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낮잠자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금빛이 노래하는 물을 구해왔다는 말에 언니들은 다시 은빛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말하는 종달새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럼 왕과 왕비께서 훨씬 자주 놀러오실 거예요 이제까지 말하는 종달새를 구하러 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빛은 아무것도 모르고 금빛이 오자 그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렇다면 구해오지 금빛은 이번에도 선제 대답하곤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말을 탄 할머니가 다시 나타났지요 할머니 말하는 종달새가 있는 곳을 아세요? 말하는 종달새는 구할 수 없어 당장 돌아가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 갔습니다 금빛은 할 수 없이 양아버지가 주었던 말의 갈기털을 꺼냈습니다 갈기털아 날 말하는 종달새에게 데려다다오 순간 눈처럼 하얀 말이 나타났어요 백만엔 순식간에 금빛을 말하는 종달새의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라고는 금빛에게 주의를 주었어요 여기부턴 혼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턴 녹을 만나더라도 절대 말을 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한마디라도 하게 되면 당신은 순식간에 바위로 변할 겁니다 금빛이 장원으로 들어서자 아름다운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금빛왕자님 난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요 그리고 당신 부모가 누군지도 알고요 금빛은 입을 꾹 다문 채 말하는 종달새를 향해 곧장 걸어갔습니다 당신은 왕의 아들이에요 선량한 왕의 아들이라고요 왕의 아들 부인이 계속 중얼거리며 쫓아왔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 한마디만 해주지 좀 조용히 하세요 마침내 금빛이 성가신 듯 소리쳤습니다 순간 금빛은 바위로 변하고 말았어요 백마는 은빛을 찾아가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쩜 좋아 은빛은 자신 때문에 금빛이 바위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백마야 나의 금빛이 있는 곳에 데려다 줄 수 있니? 그럼요 어서 제 등에 올라타세요 백마는 은빛을 말하는 종달새의 집으로 데려다 갔습니다 그러고는 금빛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주의를 주었지요 이제부턴 누굴 만나더라도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한마디라도 하게 되면 당신은 순식간에 바위로 변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금빛 왕자님도 구할 수 없습니다 명심할게요 은빛은 다짐하곤 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아름다운 부인이 나타났어요 어서 오세요 은빛 공주님 난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요 그리고 당신 부모가 누군지도 알고요 당신은 금빛 왕자님을 구하러 온 거지요? 은빛은 못 들은 채 하곤 말하는 종달새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당신은 왕의 딸이에요 당신은 왕의 딸이에요 선량한 왕의 딸이라고요 왕의 딸 부인은 계속 중얼거리며 쫓아왔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 한마디만 해주지 은빛은 부인을 외면한 채 말하는 종달새를 잡았습니다 순간 정원에 있던 수많은 바위들이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 중에 금빛도 있었습니다 금빛! 은빛! 금빛과 은빛은 손을 잡고 기뻐하였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잔치를 열고 선량한 왕과 왕비를 초대하세요 신아들과 장군들도 오라고 하시고요 또 왕의 아들과 딸이 된 개와 고양이도 데려오라고 하고 그 개와 고양이를 받았던 산파와 왕비의 언니들도 오라고 하세요 금빛과 은빛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백마의 말대로 잔치를 열었어요 갑자기 잔치를 연 이유가 무언가 선량한 왕이 금빛과 은빛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하는 종달새를 위해서입니다 고작 새 한 마리 때문에 이토록 거창하게 잔치를 연단 말인가 부모를 찾아야 하니까 금빛과 은빛 대신 말하는 종달새가 대답했습니다 순간 잔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새가 말을 하더니 선량한 왕과 왕비가 신기한 듯 말하는 종달새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찾아야 한다니 무슨 말이지 금빛과 은빛은 선량한 왕과 왕비의 자식들이다 그런데 이모들이 시기하여 개와 고양이로 바꾸어 놓은 거다 산파에게 물어보면 안다 순간 산파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 두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언니들은 벌써 대몬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장군들이 뛰쳐나가 그들을 붙잡았어요 오 내 아들아 내 딸아 선량한 왕과 왕비는 금빛과 은빛에게 달려왔습니다 내 사람은 곧 한 덩이가 되어 오랫동안 떨어질 줄을 몰랐답니다 오늘의 동화 작은 나무를 보살피는 나무 사나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네 가죽 천막집이 바람에 푸드득푸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바람이라도 멈췄으면 좋으련만 어머니는 옷을 짓다 말고 밖에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서였어요 남편은 소금을 구하러 한 달 전에 나가서 아직까지 소식이 없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게 아닐까 불쑥불쑥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머니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시 후 작은 나무가 눈을 흠뻑 뒤집어쓴 채 돌아왔습니다 아직 아무 소식 없죠 작은 나무가 눈을 털어내며 물었어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죠 다들 산에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데 큰일 났구나 아무래도 내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실은 어젯밤에 꿈을 꾸었단다 내 아버지가 눈에 갇힌 채 꼼짝도 못하고 계신 꿈을 어머니의 말에 작은 나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라도 가봐야겠어요 무슨 소리냐 어른들도 못 간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가도 전 갈 수 있어요 아버지를 찾는 거니까요 어머니 제발 허락해 주세요 안 된다 그럼 이대로 앉아서 기다리라고요? 전 그럴 수 없어요 작은 나무의 고집에 어머니는 허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위험하다 싶으면 얼른 돌아와야 한다 알았어요 어머니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작은 나무는 산에 오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야마털로 짠 속옷을 입고 그 위에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가죽옷에 걸쳤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나무에게 마른 고기와 벌꿀술을 주었어요 이 벌꿀술은 나무들과 나누어 마셔라 나무 정령들이 널 지켜줄게다 걱정 마세요 꼭 아버지를 찾아서 돌아올게요 바깥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는 모자를 눌러쓰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어요 한 달 전에 아버지가 갔을 길을 생각하며 조심스레 갔습니다 아버지 산 중턱에 이르자 작은 나무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쓰러져 자고만 싶었습니다 그러나 눈 위에서 잠들면 영원히 깨어날 수 없다는 말이 생각나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큰 나무 곁에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마침 가까운 곳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밑동에 커다란 구멍이 있는 나무였어요 옳지 저기서 쉬었다 가면 되겠구나 작은 나무는 구멍 속으로 들어가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기와 벌꿀수를 먹는데 자꾸 잠이 왔어요 너무 깊이 잠들면 안 되는데 그러자 나무가 후드득 몸을 떨어 눈을 뿌려주었습니다 작은 나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그러다 다시 스르르 잠이 드는데 또 후드득 눈이 떨어졌습니다 정신이 들 때마다 작은 나무는 벌꿀수를 마셨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나무에게도 나누어 주었어요 밤새 그러다 보니 어느덧 새벽이 되었습니다 작은 나무는 구멍에서 나와 기지개를 켰습니다 아 잘 잤다 작은 나무는 고맙다는 표시로 나뭇가지에 모자를 걸어 주었어요 그날 밤에는 어느 골짜기에 닿았습니다 울퉁불퉁한 바위가 널린 곳이었어요 어머니 무서워요 작은 나무는 울먹이며 나무를 찾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맥해한 냄새가 났어요 모닥불 냄새다 작은 나무는 냄새 나는 쪽으로 부지런히 가보았습니다 과연 모닥불 주위에 거칠게 생긴 사나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불 좀 쬐게 해주세요 대신 벌꿀수를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노라 사나이들이 흔쾌히 자리를 내주었어요 오랜만에 불기운을 대하자 작은 나무는 스르르 녹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몸이 작고 기울어졌어요 잠들었어? 응 완전히 갔어 작은 나무가 잠든 것을 확인한 사나이들은 작은 나무에 먹을 것과 벌꿀수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가 입고 있는 가죽옷과 야마털로 짠 속옷까지 벗겼어요 그러고는 손과 발을 꽁꽁 묶은 뒤 모닥불 곁에 내팽개치고 떠나버렸습니다 우후 추워 살 속으로 파고드는 주위에 작은 나무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그대로 쿵 쓰러지고 말았어요 작은 나무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 도와주세요 작은 나무는 엉엉 울며 소리쳤지요 그때 저만큼 떨어진 채 서 있는 나무가 보였습니다 작은 나무는 나무 정령들이 지켜줄 거라던 어머니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나무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자 나무가 갑자기 몸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오수수 가지에 쌓인 돈이 떨어지고 뿌지직 뿌리가 뽑혔습니다 작은 나무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는 쿵쾅쿵쾅 작은 나무 곁으로 오더니 가지를 활짝 펼쳤습니다 그러고는 몸을 세게 흔들어 열매를 떨어뜨려 주었어요 작은 나무는 손을 비틀어 밧줄을 풀곤 허겁지겁 열매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작은 나무를 보낸 후 어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습니다 자꾸 남편과 아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그려져서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죽은 모습으로 작은 나무는 산속을 헤매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내가 이러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야 마침내 어머니는 아들을 찾아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원래 작은 나무 내 종족들은 여자 혼자서는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작은 나무까지 잃으면 나도 죽은 거나 다름없지 어머니는 남편의 가죽에 툴을 걸치고 남편의 창을 들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물도 챙겼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나무의 정령들이 길을 인도해 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나무에 걸려 있는 작은 나무의 모자가 보였어요 발자국도 보였습니다 작은 나무의 발자국이 분명해 그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가지를 축 늘어뜨리고 있는 나무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레 나뭇가지를 들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 작은 나무가 벌거벗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야 어머니는 아들을 와락 품어 안았습니다 어머니 작은 나무가 가늘게 눈을 떴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작은 나무는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나이들을 만난 이야기이며 나무가 목숨을 구해준 이야기까지 다 했습니다 세상에 고맙기도 해라 어머니는 감사의 뜻으로 나무를 제자리로 옮겨 놓았습니다 나무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무는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작은 나무를 쫓아왔습니다 좋아요 나도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작은 나무는 천막집 근처에 나무를 심어 주었습니다 숲에서 검은 흙을 가져와 덮어주고 눈을 녹여 물도 주었어요 그러고는 그때부터 어머니 나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었다는 뜻이었어요 어머니 나무는 오랫동안 작은 나무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고 겨울에는 차가운 눈보라를 막아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죽은 아들이 낳은 아이 옛날에 늙은 아버지와 외아들이 살았는데 그 외아들이 장가를 들 때쯤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집안이 난리가 났겠지요 외아들이 죽어 자손이 끊겼으니 말입니다 늙은 아버지는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하나 뿐인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늙은 아버지는 외아들 시체를 땅에 묻지 않았습니다 관 속에 넣어 안방 윗목에 병풍을 치고는 그 뒤에 놔두었지요 그리고는 날마다 하늘을 우러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느님도 너무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 졸지에 하늘 아래 혼자가 됐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또 죽은 아들이 들어있는 관을 붙잡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 불효막심한 놈아 세상에 제 아비보다 먼저 저승길을 가는 놈이 어디 있단 말이냐 널 땅에 묻어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여기 남아 있다가 아비가 죽거든 나중에 저승으로 따라오너라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난 듯 벽장 문을 열었습니다 늙은 아버지 손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보검이 들려있었어요 늙은 아버지는 관뚜껑을 열고 그 속에 보검을 집어넣었습니다 네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 집안의 보검을 누구에게 전한단 말이냐 아무 소용없게 되었으니 네가 가져가거라 늙은 아버지는 관뚜껑을 닫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뒤 곧 죽을 사람처럼 씨름씨름 앓기 시작했어요 목숨은 붙어있지만 죽은 목숨이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커다란 집이 마치 빈집처럼 을신연스러웠습니다 밤이 깊으면 이 구석 저 구석에서 귀신들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죽은 외아들 시체를 윗목에 놓아두고 함께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늙은 아버지는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집안 살림은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었지요 그렇게 되자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남녀 하인 둘만 남아 기울어가는 집안을 안쓰럽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세님이 그 집을 들렀어요 세님이 대문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연보를 외웠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도대체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한 집이라는 생각을 하며 세님은 훌쩍 떠나지를 못하고 계속 목탁을 두드리며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관샘보살 지나가던 중에 시주 좀 얻으러 왔습니다 했습니다 한참 만에 대문이 열리더니 그 집 하인이 말하기를 세님 다른 집으로 가보시지요 이 집에는 지금 걱정거리가 있어 시주할 처지가 못되옵니다 세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이만한 집에서 시주를 못하다니 대체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 그러시오 사연이나 들어봅시다 세님이 남의 집 사정은 알아서 뭐 하시게요 혹시 또 좋은 일이 있을 줄 아오 말해보시오 세님이 꼬치꼬치 캐묻는 동에 하인이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 도련님이 얼마 전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지요 그러자 영감님이 도련님 시체를 관 속에 넣어 안방 윗목에 놓고는 저산길은 이 아비가 먼저 가야 하니 나 죽은 다음에 오너라 하면서 시름에 잠겨 있으니 집 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니 그렇다면 내게 생각이 있으니 주인을 잠시 뵙자고 하여라 하니까 하인이 손을 휘휘 내자우며 이러는 겁니다 아이고 스님 저는 끼어들고 싶지 않습니다 저기 안방에 계시니 스님이 직접 말씀해 보시지요 그리함세 스님이 주인이 머무는 안방 앞으로 다가가서 목탁을 탁탁 두드린 다음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나가던 중이 무난 인사들입니다 스님이 먼저 인사하니 못 들은 채 할 수가 있어야지요 주인이 마지못해 방문을 열었습니다 스님이 보니까 산송장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기왕 찾아주셨으니 안으로 드시지요 스님은 안방으로 들어가 주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스님이 윗목을 살펴보니 병풍이 펼쳐져 있었어요 방 안에선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말입니다 세님이 혀를 짓짓짜며 주인을 위로했습니다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 하였습니다 사람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지요 하옵고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법입니다 왜 아들을 여의고 슬픔이 얼마나 크십니까 하지만 그것도 다 잊으셔야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린애처럼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스님 스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한 다음 시체를 오래 방 안에 놔두면 좋지 않습니다 소승이 재주는 없으나 맷자리를 조금 볼 줄 압니다 좋은 맷자리를 잡아드릴 테니 내일이라도 장사를 지내도록 합시다 그게 좋을 듯 십소이다 하니까 주인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뚝 떨구며 하는 말이 그리 하겠습니다 스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아들을 좋은 땅에 묻어주고 부처님께 정성껏 소원을 빌어보십시오 혹 좋은 일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좋은 일이 찾아오다니요 아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댁 주인의 정성에 따라서 손자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주인이 두 눈이 둥그레지다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손자를 얻는단 말입니까 이 늙은이를 희롱하시는 겁니까 하니까 스님이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제자가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금벌을 받습니다 혹 좋은 일이 찾아오면 가까운 절에 찾아가 부처님께 고맙다고 인사나 드리십시오 그렇게만 된다면야 여부가 있겠습니까 소승이 이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마침 좋은 맷자리를 하나 봐두었습니다 내일 당장 장사를 지내도록 합시다 예스님 다음날 늙은 아버지는 일곱 며칠 데리고 스님을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하인이 지게 위에 관을 얹고 뒤따랐지요 마을에 벗어나 고개를 하나 넘었습니다 고개를 넘어 한참을 내려가니까 아늑한 쉼터가 나왔어요 거기 마침 커다란 떡갈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잠시 땀 식히고 가기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사람 두었이 지나갈 수 있는 조부탄 산길 옆이었지요 다 왔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스님이 일꾼들에게 일러 땅을 파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검이 들어앉을 방향을 잡아주었어요 그런데 늙은 아버지의 눈엔 좋은 맷자리 같지가 않았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조심스레 스님에게 물어보았어요 하필이면 길 옆에 맷자리를 쓰십니까 스님이 빙글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소승을 믿으십시오 늙은 아버지는 더 이상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땅을 파고 주검을 묶고 흙을 덮었지요 맷자리란 표시를 하기 위해 흙을 동그랗게 쌓아 올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그만 됐습니다 묘를 쓴 표가 나면 일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할 일은 다 끝났다는 듯이 앞으로 3년이 지나면 좋은 일이 찾아올 겁니다 나무 간세운 모살 하고는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스님이 한 말을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늙은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뒤 사람이 싹 달라졌습니다 하루하루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지요 늙은 아버지는 아침 저녁으로 몸을 깨끗이 하고 부처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들이 편안한 곳으로 가게 도와달라고요 이제 아들을 잊고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입니다 어느덧 3년 세월이 물 흐르듯 지나갔습니다 고울 원님이 벼슬이 높아져 서울로 올라가고 서울에서 세 원님이 고울을 다스리기 위해 내려오게 되었어요 세 원님은 말을 타고 부인과 딸은 가마를 타고 하인들은 낙위에 짐을 싣고 먼 길을 노는데 날씨가 여간 더운 게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넘어 한참을 내려오는데 마침 쉬어가기에 좋은 곳이 눈에 띄었어요 여봐라 잠시 쉬어가도록 하자 원님 일행은 커다란 떡갈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다리를 쉬었어요 원님의 부인과 딸이 타고 있던 가마도 바닥에 내려놓았지요 그런데 원님 딸이 타고 있던 가마를 내려놓은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3년 전에 세님이 맥자리로 쓴 바로 그 자리 말이에요 하인들이 일부러 그 자리에 놓은 게 아니고 그냥 길 옆에 내려놨는데 공교롭게도 딱 그 자리였던 겁니다 원님 딸이 가마 안에서 다시 떠날 때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오줌이 마려웠어요 가마 바깥으로 나가 오줌을 놓을 수가 있어야지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곳에서 어떻게 오줌을 놓냐는 말입니다 원님 딸은 가마 밑을 살짝 들추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땅바닥이 보였지요 원님 딸은 가마 안에 쪼그리고 앉아 오줌을 누웠습니다 한참 오줌을 누는데 난데없이 땅바닥이 쩍 벌어졌어요 놀라서 하마터면 엄마야 하고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원님 딸이 정신을 차리고 가마니 밑을 내려다보니까 갈라진 땅바닥에서 다시 생시인지조차 알 수가 없었어요 한편 가마 밖에서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귀신과 사람이 만났는데 눈치채기가 쉬운 일이겠어요 자 이만큼 쉬었으니 길을 떠나자 원님이 말하고 먼저 발 위에 올라탔습니다 가마를 들던 하인들이 탁탁 자리를 털고 일어나 원님 딸의 가마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가마를 들려니까 바위덩이를 드는 것 같았습니다 어이쿠 가마가 왜 이렇게 무거워졌지 그때 가마 안에 있던 젊은 도령이 재빨리 허리춤에서 보검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원님 딸에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걸 정표로 드리리다 이 보검은 우리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오 낭자 잘 가시오 이 말을 남기고 젊은 도령은 가마 및 갈라진 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짓말처럼 갈라졌던 땅이 다쳤어요 그러자 원님 딸이 탄 가마가 위로 들렸습니다 원님 딸은 잠시 귀신에 홀린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원님 딸은 자기 배를 내려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기 밴 여자처럼 조금씩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원님 딸은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봐 혼자 안절보자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남의 눈을 끝까지 속일 수 있는 일인가요? 이윽고 열 달이 다 찾아 배가 보름달처럼 둥그렇게 불러왔어요 그제야 이상한 걸 눈치채고 원님 부부는 딸을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어서 바른대로 말하거라 살리든 죽이든 그건 네 말을 들어본 다음에 결정할 것이다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원님 딸은 거짓말을 못하는 아가씨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오던 날 커다란 떡갈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오줌이 마려워 가마를 들추고 오줌을 노는데 난데없이 땅이 갈라지고 젊은 도령이 나타나 사랑을 나누게 되었던 그 일 말입니다 그것밖에는 죄가 없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귀신이 조화를 부리지 않고서야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냔 말입니다 도대체 어찌하여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원님도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님 딸이 젊은 도령이 주고 간 보검을 내놓았어요 원님이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그때 그 도령이 떠나면서 제게 정표로 준 것입니다 원님이 찬찬히 보검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 보통 물건이 아니었어요 내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 보검으로 실마리를 풀어봐야겠구나 무슨 곡절이 없고서야 이런 일이 벌어질 리 없느니라 얼마 뒤 원님 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원님은 노인잔치를 크게 베풀고 고울에 사는 노인들을 불렀어요 이 마을 저 마을에 사는 노인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루 종일 잔치를 열고 뉘엿뉘엿 해가 질 무렵 원님이 동원마루에 나타났습니다 사또께서 나오셨습니다 잠시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이방이 말하자 노인들이 웅성거림을 멈추고 사또를 쳐다보았습니다 원님의 손엔 보검 한 자루가 들려 있었어요 원님이 보검을 높이 치켜들고 물었습니다 혹시 이 칼을 알아볼 양반 있소 그러자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칼 참 좋네 보통 칼 같지는 않은데 예끼 보통 칼이면 사또 어른이 갖고 있겠나 그때 구석진 곳에서 한 노인이 칼을 쳐다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님은 그 노인을 이상히 여겨 이방에게 일러 가까이 모셔오라 하였어요 노인께서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노인이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그 칼을 보니 죽었던 자식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아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보검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또 어른의 손에 들려있는지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내가 까닭을 말해줄 것이니 노인께서는 안으로 드시오 노인과 사또는 안으로 들어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사또가 물었어요 이 칼에 얽힌 사연을 듣고 싶소이다 사실대로 말해줄 수 있겠소 예 사또 제가 어찌 거짓을 알겠습니까 노인이 보검에 얽힌 사연을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외아들이 죽은 이야기 외아들의 관 속에 보검을 넣어둔 이야기 웬스님이 찾아와 맷자리를 봐주고 떠난 이야기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죽은 자식의 손자를 볼지도 모른다고 말한 스님의 말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원님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끄덕 하였어요 잠시 뒤 원님이 부인을 불렀습니다 부인이 들어오자 귓속말로 일렀어요 딸이 낳은 아기를 데려오라고 말입니다 부인이 아기를 데려오자 원님이 노인의 품에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노인의 손자가 돼요 그리고 이 칼도 돌려들이리다 그 대신 더 이상 자세한 걸 알려고 하지 마시오 한 사람의 생사가 달려있는 일이니 말이오 노인이 멀뚱멀뚱 원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사또, 이 아기가 어찌 늙은이의 손자가 된단 말씀입니까 사실은 원님이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기를 내 딸 아이가 낳았소 내가 이 고울로 오던 날 고개 너머에 있는 커다란 떡갈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게 되었는데 내 딸 아이가 타고 있던 가마 속으로 젊은 도령이 불쑥 들어왔다는 게요 그 도령이 내 딸 아이와 사랑을 나누고는 정표로 이 보검을 주었다 하는구려 그러니 젊은 도령이 노인의 외아들이 아니고 누구겠소 제발 부탁이오 세상 사람들에겐 내 딸 아이가 손자를 낳았다는 말만은 절대 비밀로 해주시오 아비대는 내 마음을 이해하시겠소 앞길이 구만리 같은 내 딸 아이를 남편도 없는 노인의 집으로 보낼 수는 없지를 않소 노인의 두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예 사또 이제 손자를 보게 되었으니 이 늙은이 죽어도 요한이 없습니다 죽어 무덤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비밀을 꼭 지키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키우도록 하시오 내게는 외손자가 되는 아기 잔소 예 사또 소인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원님이 노인의 손목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참으로 묘한 인연입니다 그 뒤 노인은 죽은 자식이 낳은 손자를 잘 키웠다고 합니다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 더는 늦지도 않고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동화 시 때문에 죽은 사람 조선왕조 임금인 태종의 외손으로 서울에서 태어난 남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남이의 눈에 욕이 하나가 보였어요 어떤 사람이 함을 쥐고 가는데 욕이 한 마리가 그 함 위에 올라앉아 가고 있었습니다 어허 저 욕이란 놈이 사람을 해치고 말겠구나 뒤를 따라가 보았더니 그 함을 쥔 사람은 어느 대가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함진 사람이 들어간 지 얼마 있지 않아서 갑자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누군지 사람이 죽었음이 틀림없었어요 그 집은 그 동리에서도 이름이 나 있는 김판서의 집이었습니다 그 김판서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갑자기 무슨 까닭에서인지 숨이 넘어가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 내가 이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지 남이가 집 안으로 쫓아 들어서자 욕이가 남이를 먼저 알아보고서 아이고 무서운 장군님이 왔다 하곤 번개같이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 순간 금방 숨이 끊어질 듯했던 처녀는 휴 큰 숨을 내쉬며 눈을 떴습니다 욕이가 사라지자 이내 죽어가던 처녀가 살아났던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욕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 조심을 하도록 하시오 그런 말을 일러주고 밖으로 나왔더니 또 금시로 사람들 우는 소리가 왁자하게 들려 나오며 남이의 옷소매를 거머잡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집 종이었어요 부디 소원입니다 우리 아가씨 다시 숨이 넘어가려 하고 있으니 한 번만 더 들어가서 보아주십시오 하는 수 없이 남이가 또 그 집 안을 들어가 보았더니 이번에는 그 욕이란 놈이 처녀의 머리를 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가 그 욕이를 보고 눈을 부릅떠 보였더니 욕이는 또 겁을 내어 밖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러기를 몇 차례나 되풀이 했기 때문에 남이는 그 집 사람들의 간청을 저버리지 못해 그 집에서 며칠을 묻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인연으로 해서 남이는 그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소문이 서울 장안에 널리 퍼지자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천생연본이라면서 부부된 두 사람을 위해 축복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김대감 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은 유명한 사주장이 한 사람이 왔으므로 김대감 내외는 그 사람에게 사위인 남이의 사주를 보아달라고 청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장래에 큰 출세를 하게 될지 사주를 한번 보아주겠는가 예 보아하니 앞으로 출세는 크게 하겠으나 욕이 때문에 수명은 30을 더 넘지 못하겠습니다 뭐라고 욕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위님에게 원한을 품은 욕이가 장난을 치게 되는 것이지요 들으니까 기본이 나쁘기는 했지만 설마 그럴리야 하고서 김대감 내외는 다른 말로 이야기를 옮겼습니다 출세를 한다면 그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없을 텐데 그 따위 요기놈이 장난을 친들 제가 어떻게 할 것이야 자 즐겁게 술 들이나 마시면서 놀라고 김대감 내외뿐 아니라 남이 자신도 그 말을 듣고서 속으로 픽 웃었습니다 흥 나를 보기만 해도 겁을 내면서 도망치기 바쁜 그 요기놈이 나를 해칠 거라고 어릴 때부터 담이 컸고 용기가 남보다 100배는 되는 남이는 사주장이가 말하는 그런 말 따위는 생각에도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사주장의 예언이 신통하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예언대로 출세의 길이 날로 열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남 같으면 일평생에 한 번 하기도 어려운 병조판사 벼슬을 나이가 서른도 못된 스물여섯 살에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의 얼굴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쳐다보았어요 무슨 재주와 관운이 있어서 그렇게 젊은 나이로 그런 높은 벼슬자리에 올라앉게 되었는가 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도 있는 것처럼 세상은 남이 잘되는 것을 실기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혹시나 나를 해치지나 않을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출세의 길이 너무 많이 열려 있었던 만큼 한편으로 남이는 남으로부터 의심도 많이 샀고 또 남이 미워하는 중상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임금이던 예종부터가 남이가 젊은 나이에 판서 벼슬에 있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저런 지나치게 뛰어난 머리와 용기를 가진 사나이가 앞으로 무슨 엉뚱한 짓을 할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있을 즈음에 세간에서는 이상한 소문들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저런 걸 보면 재주가 너무 많은 인간도 예사로 볼 게 아니지 우리는 그 시의 밑바닥에 그런 음모가 숨어 있는 줄을 모르고 사내 대장보다은 통쾌한 시인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 정말로 통쾌한 시인 줄만 알고 있었던 우리가 바보였어 그렇게 무서운 시인 줄을 누가 감히 알았겠어 백두산 돌은 칼을 갈아서 다 하고 하던 그 시가 날조되어 있는 것이야 사나이 스물의 나라를 평정 못하면 그 구절은 사나이 스물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면으로 고쳐서 말썽의 불씨를 일으킨 것이지 나중에야 세상이 다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병조정랑 벼슬에 있던 유자광이가 나미의 지위가 높아 있는 것을 시기해 고의로 시의 글자를 바꾸어 모략의 함정 속에다 밀어넣은 것입니다 사나이가 20대의 나라를 위해 큰일을 못한다면 뒷세상 사람들이 누가 대장보라고 말하겠는가 라는 뜻을 사나이가 20대의 나라를 손아귀에 넣어보지 못한다면 뒷세상 사람들이 누가 그를 대장보라 하랴 하고 바꿔놓았으니 세상이 시끄러워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소문에 누구보다 놀라고 성을 낸 것은 예종 임금님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불충한 역정놈이 있다니 당장에 잡아들여라 서리빨 같은 엄한 호령에 남이가 한 시각인들 그대로 남아있었을 까닭이 없었습니다 정신 차릴 새도 없이 두 팔을 꽁꽁 묶여 붙들려 들어온 남이는 멍하니 임금님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도리밖에 없었어요 너 이놈 무슨 불충한 악심을 먹고서 그런 엄청난 음모를 하였느냐 상감마마 소신은 죄를 범한 일이 없사옵니다 저런 당돌한 놈 내 앞에서도 또 거짓말을 하려는구나 이놈아 불순한 야심을 시에다 써놓은 놈이 누구더냐 소신은 나라에 충성하겠다는 시는 쓴 적이 있어도 야심을 품고 쓴 시는 없사옵니다 아니 저런 능청스러운 놈을 보았나 사나이 스물에 나라를 넣지 못한다면 하고 시를 쓴 놈이 누구이더냐 마마 소신은 절대로 그런 시를 지은 적이 없사옵니다 이놈아 장등 같은 밝은 증인이 있는데 그래도 잡아 떼기만 하려느냐 정랑 유자광이 실성한 사람이 아닐진데 어찌 근거 없는 말을 내게 다 전해주겠느냐 상감마마 유자광이 갑자기 정신이 바뀌었으면 바뀌었을까 소신은 절대로 죄가 없사오니 다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자광의 말을 그대로 믿은 예종은 한치의 용서도 하려 하지 않고 남의를 고문해 정강이를 부러뜨렸습니다 아 다리를 부러뜨렸으니 앞으로 살아난다 하더라도 무관으로서 중성할 길이 없겠구나 아무리 아니라 해도 변명에 효과가 없었기에 남인은 하는 수 없이 사실은 제가 나라를 손안에 넣을 역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고 허위 자백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누구하고 모의를 하였더냐 예 저기에 서 있는 저 영상과 모의를 하였습니다 이로 해서 나이가 80일 고령에 있던 영의정 강순도 모진 고문을 이겨내지 못해서 예 사실이올시다 하고 허위 자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다가 벼락을 맞아도 분수가 있는 일이지 강순으로서는 어이가 없었지요 같이 처형을 받으러 형장에 끌려가면서 강순은 남의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이놈아 내가 죽으려거든 너 혼자서나 죽을 일이지 왜 죄 없는 나를 끌어들여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하는 것이냐 그야 낸들 죄가 있어서 이 죽음을 당하는 겁니까 내가 죄 없는 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방구 말없이 보고만 있었으니 당신은 고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오 나는 젊은 청춘으로서도 말없이 죽으려는데 당신은 그 나이가 되도록 살만큼 살았으면서 뭐가 아까워서 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요 이래서 남의는 사주장애가 예언했던 대로 30이 채 못된 28에 아까운 나이에 형장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는데 그의 보이는 남의가 처형되기 전에 이미 자결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작은 나무를 보살피는 나무 이야기는 실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눈보라 속에 보내는 장면이 나오지요 왜 어머니 본인이 안 나가고 아이를 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자는 혼자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법 때문에 서였습니다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 칠레 사람들은 법을 매우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머니는 결국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법이 중요해도 어머니의 사랑에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